수양대군 제위 3년 2월 18일 한양북촌에 있는 숭문원 교리 박윤창의 집에서는 부인 정씨의 상기가 절정으로 치달으며 온 집안이 긴장에 휩싸여 있었다. 숭문원 교리는 오늘날로 치면 외교부 외교문서 담당 과장쯤 되는 자리다. 박윤창은 초조하게 사랑채 마루를 서성이며 출산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안채로부터 부인의 몸종이 달려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도 봄빛이 환하게 피어나 있었다. 어찌 되었느냐? 어여쁜 여자 아기씨가 태어났습니다요. 알았다. 어서 들어가 보거라. 여느 사대부와 달리 간절하게 딸을 바라고 있던 박윤창은 입이 귀에 걸려 몸종을 들여보냈다. 이미 처자들을 두었으니 조상 제사는 걱정할 게 없었다. 박윤창은 돌이 지나기를 기다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의 이름을 연이라고 지었다. 여름이면 집안 연못 가득 피어나는 연꽃에서 연자를 따다 붙인 이름이었다. 연희는 그녀의 배곡처럼 흰 피부와 초랑초랑한 눈망울에 썩 잘 어울리는 이름이기도 했다. 박윤창은 연희에게도 아들과 똑같이 사서오경은 물론 시, 서, 화를 고루 가르쳤다. 그들 부모는 시대를 뛰어넘어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연희가 학문과 시, 서, 화에 빠져들어 일취월장하는 사이 세월은 살같이 흘러 조카로부터 왕위를 찬탈했던 수양대군과 그의 아들 예종이 죽고 수양대군의 손자인 성경이 보위에 올랐다. 성경 4년 15살이 된 연희는 전신에 물이 오를 대로 올라있었다. 홍기에 이른 것이다. 전망울이 부풀어 오른 만큼 학문과 시, 서, 화에도 한층 조예가 무르이고 있었다.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가문에다 자색을 겸비한 덕분에 사방에서 사주단자가 밀려들었다. 박윤창 부부는 신중한 논의 끝에 태강수 이동을 연희의 신랑감으로 정했다. 태강수란 종친에게 내리는 직첩이었다. 태강수는 효령대군의 오남인 영천군의 소자였으니 그와 혼인을 하면 연희 또한 왕실의 종친이 될 터였다. 내 파가 분주의 양가를 오간 끝에 기리리 잡혀 박윤창의 드넓은 마당에서 혼례를 치렀다. 새신앙은 작달막한 키에 체구는 왜소한 편이었지만 눈매에만큼은 왕족의 기품이 살아있었다. 신방에 든 태강수는 신부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연신 술잔만 기울였다. 태강수는 그새 장모가 손수 지어준 바지저고리로 갈아입고 있었다. 연희는 종일 쓰고 있는 족두리로 인해 고개가 무거웠지만 제 손으로 벗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다섯 곳이 신랑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새신랑 태강수가 말을 걸었다. 부인, 내 부인과 동침을 할 수가 없소. 먼저 잠자리에 들터이니 부인도 자도록 하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첫날 밤에 봉침을 할 수가 없다니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그나마 마지막 말은 연희의 귀에 들릴듯 말듯한 혼잣말이었다. 그 말을 남기고 태강수는 옷을 입은 채 그 자리에 고꾸라져 잠이 들었다. 시아버지 영천군은 종친답게 근엄했지만 새의 며느리 연희에게는 인자했다. 영천군의 후처인 시어머니 권씨 또한 며느리를 매우 살갑게 대해 주었다. 아들이 장가를 들자마자 집에는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고 며느리를 독수공방시키는 데 대한 미안함이 더해져서 시부모는 며느리를 한층 자상하게 대해 주었다. 내외는 며느리를 안방으로 불러 종친의 족보와 복도에서부터 집안의 내력과 가풍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새신랑 태강수가 무슨 연유로 열흘이 넘도록 신부가 거쳐하는 별당에는 얼신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다. 오래지 않아 내막이 밝혀졌다. 태강수가 총각 때부터 빠져있던 기생원사농을 외별 땅에 들어앉힌 것이다. 외별 땅은 사랑채 바깥에 지어놓은 손님 접대용 별당이었다. 여태껏 제멋대로 세상을 살아온 태강수는 아버지의 불호령에도 굴하지 않고 그의 기생을 집안에 들어앉힌 것이다. 연희는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도 모르고 지냈는데 친정에서 데려온 몸종 순희가 소식을 전해주며 아가씨를 대신하여 분노의 눈물을 퐁퐁 흘렸다. 아이고 우리 아가씨 불쌍해서 어쩐대요? 서방님이 원산홍인가 뭔가 하는 기생년을 외별 땅에 들였다지 뭡니까? 어허 누가 듣겠다 목소리 좀 낮춰라 내 이미 알고 있는 일을 가지고 알고 있었다니요? 뭐를요? 서방님이 기생년한테 미쳐서 별당엔 코빼기도 안 내비친 거요? 입 다물지 못할까? 서방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서방님은 무슨 얼어죽을? 그러나 연희의 위험에 눌려 순희는 이내 입을 다물었다. 원산우 처음 머리를 얹어준 어느 한량이 원산에서 왔다 하여 붙여준 기명이었다. 자색이 빼어난 데다 가무에 능하고 시, 소, 화에도 어느 정도 솜씨가 있었다. 게다가 방중술이 뛰어나다는 소문에 한양의 한량들은 저마다 기회를 다투던 명기였다. 태강수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원산홍을 차지한 일이 장가를 든 일보다 더 만족스러웠다. 첫날 밤에 태강수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중얼거린 것은 바로 먼저 알게 된 원산홍을 염두에 두고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자백이었던 셈이다. 아무리 쏘제껴도 오히려 해마다 늘어나기만 하는 정친들의 재물 국세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젊은 왕격이 할 일이라고는 한량들과 어울려다니며 술 마시고 X질하는 파라코카츠 밖에 없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경험담이다. 태강수의 아버지 영천군 이종은 원산홍을 외치지 못했다. 대신 며느리 보기가 민망하여 연희를 종종 안방으로 불러내어 덕담을 들려주던 일을 중단했을 뿐이었다. 집안의 분란이 가라앉은 며칠 뒤 태강수가 처음으로 별당에 찾아왔다. 연희는 정중하게 신랑을 맞아들인 다음 순위를 시켜 술상을 봐오게 했다. 연희는 아무 말도 없이 잔이 빌 때마다 조심스럽게 술을 따라주면서 술상 앞에 다섯 곳이 앉아있었다. 부인 대단히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게 됐소. 처가에도 별 면목이 없구려. 부인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내로서 첫 순정을 바친 아이라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소. 대신 부인을 마음에서 멀리하지는 않을 터이니 이해해 주시구려. 서방님 그렇게까지 미안해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장부로 태어나서 어찌 한 여인에게만 메어 사시겠습니까. 소첩을 마음에서 멀리하지는 않으시겠다니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첫정을 주신 아이라니 마음을 놓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태강수가 눈을 크게 뜨고 연희를 건너다 보았다. 그는 부인의 녹이 띈 항변을 각오하고 별 땅으로 들었던 터였다. 일찍이 사서오경을 비롯하여 시 소화에 능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부인의 도량이 이 정도로 넓을 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 부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더욱 할 말이 없구려. 내 부인에게 잘하도록 애를 쓰겠소. 태강수는 강곡하게 술잔을 권했다. 연희는 몇 번 사양하다가 건네주는 술잔을 받아 고개를 돌리고 천천히 들이마셨다. 친정아버지 박윤창이 술을 즐기는 편이라 처녀쪽에도 아버지가 건네주는 술잔을 몇 번 받아 마신 적이 있었다. 부부는 그렇게 화해했고 태강수는 원산홍이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을 외별 땅으로 불이 나게 건너갔다. 연희는 자작으로 주전자에 남은 술을 모두 비웠다. 두 뺨을 타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비극의 소막이었다. 어제인 듯 일련이 훌쩍 흘러갔다. 태강수는 발길이 점점 뜸해지더니 근자에는 아예 별당 출입을 딱 끊었다. 시어머니 권씨의 마음도 신압으로 연희에게서 멀어져갔다. 팔은 안으로 굶는다고 그깟 기생 하나 못 걷고 남편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는 연유를 연희의 부덕한 소치로 돌린 것이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더니 이 집안에서는 미운 며느리에게 바느질감을 잔뜩 안겨주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자신이 입을 옷을 모두 연희에게 짓도록 맡겼다. 연희의 솜씨가 워낙 깨어난 탓이기도 했다. 영천군이 궁중연회에 초대받아 갈 때마다 대왕대비를 비롯한 여러 정친들로부터 바느질 솜씨가 억수로 탁월하다고 칭송을 받았던 것이다. 연희는 곁에서 태강수의 흉을 보며 종알거리는 순희의 얘기를 미소로 받아 넘기며 시부모의 저고리 바지 치마 도포 두루마기 등속을 번갈아 지어 바쳤다. 기녀 원산홍은 외모에 비해 심보가 고약했다. 처음으로 별당에 찾아왔을 때부터 적반하장으로 방감을 드러내며 연희에게 포르장머리 없이 굴고 돌아가더니 태강수에게 왜 아직도 연희를 쫓아내고 자신을 정실로 드리겠다던 약조를 지키지 않느냐고 성화를 부렸다. 원산홍이 연희에게 포악을 떠는 것은 정실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반반한 외모만 믿고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콧대가 높아진 그녀는 기방에 있을 때도 무산해들의 첩실 제의를 번번이 거절했었다. 내가 어디로 봐서 첩실 감이냐는 것이었다. 원산홍은 대놓고 연희를 흉보고 모함하는 행패도 서슴지 않았다. 하루는 별당으로 찾아와 남편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왜 떠나지 않느냐고 시비를 걸다가 순희에게 머리끄덩이를 잡히고 돌아간 적이 있었다. 원산홍은 머리를 더 홍크로 산발을 한 채 기다리고 있다가 태강수가 돌아오자 통곡을 하면서 연희가 찾아와 이 지경을 만들어 놓았다고 모함을 했다. 태강수는 별당으로 달려와 당신이 차마 그럴 줄은 몰랐다며 연희에게 실컷 욕을 퍼붓고 돌아갔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연희를 우습게 보기 시작한 원산홍은 푹하면 별당으로 찾아와 온갖 행패를 부렸고 태강수에게는 하루가 멀다하고 연희를 험담했다. 심지어 지난달 집안에 불러들여 은 세공 일을 시켰던 은장이와 연희가 배를 맞췄다는 모함까지 했다. 마당을 지나던 연희가 은 세공 을 하고 있는 은장의 솜씨가 하도 놀라워서 몇 마리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멀리서 일을 지켜본 원산홍이 난잡한 소설을 써서 태강수에게 일러받은 것이다. 태강수는 원산홍의 모함을 고스란히 믿고 어머니를 찾아가 들은 대로 고해받쳤다. 도대체 밤낮 없이 사람들로 북적대는 시댁에 어느 곳에서 배를 맞춘단 말인가. 그 일이 시아버지에게도 여과 없이 전달되면서 연희는 시집원지 3년 만에 시댁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시댁을 떠나는 연희에게는 원산홍에 대한 미움도 남편에 대한 미련도 없었다. 아무런 정도 느끼지 못하면서 시댁 식구들과 어울려 사느니 차라리 떠나는 게 시원스럽기까지 했다. 몸종 순희는 달랑 옷보따리 하나를 짊어지고 계속 눈물을 흘리며 연희의 뒤를 따랐다. 옷보따리 속에는 시대인 명주 수건도 하나 들어있었다. 첫날 밤에 친정어머니가 건네준 수건이었다. 잠자리 밑에 깔았다가 이튿날 아침 신랑에게 보여줘 처녀성을 확인해 보이라고 준 것이었다. 그러나 연희는 3년 동안 그 명주 수건을 쓸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상굿도 수처녀였다. 연희는 친정으로 찾아갔지만 고지식한 아버지 박윤창은 대문 안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했다. 출가회인이니 시댁에서 쫓겨났으면 목이라도 멜일이지 이 무슨 집안 망신이냐며 고래고래 호통을 쳐서 딸을 쫓아냈다. 오라비 박성근이 아버지 몰래 누이를 쫓아와 인왕산 아랫마을에 작은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누이와 여정이 따로따로 쓸 빵 두 칸에 부엌이 딸린 단출한 초가였다. 두 여인이 거처할 곳이 많지 대문이 튼실하고 담장이 높은 집을 구했다. 박성근은 아버지 몰래 불쌍한 여동생의 집을 드나들며 아쉬운 대로 간단한 세간과 먹을거리들을 구해 다주곤 했다. 태강수가 연의를 애친 일은 종실의 일을 관장하는 종부시를 통해 성종에게도 자세히 보고되었다. 종부시 주부 김등만은 은밀하게 매막을 조사하여 태강수가 기생에게 푹 빠져 그녀의 모함만 믿고 무고한 부인 박씨를 쫓아냈다는 사실을 밝혀냈던 것이다. 전하 종실의 일이 옵니다. 태강수와 박씨가 다시 결합하도록 명하시오. 사태를 바로잡으소서. 알았다. 태강수의 고신을 거둬들이고 어명이니 부인을 다시 불러들이라 이르라. 여기서 고신이란 임금이 종친이나 관리들에게 표수를 제수하는 사령서 종친은 별도의 공문은 수행하지 않고 태강수 등 직첩에 따라 해마다 종부시에서 내리는 녹복만 바다감을 말한다. 성경은 연희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별장만 거느린 채 미행에 나섰다가 단 한 번 본 얼굴인데도 잊히질 않았다. 정친만 아니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후궁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미색이었다. 김 주부의 보고를 받고 선뜻 처결을 내린 가닥도 그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그녀는 외간 남자를 겪는 지랄 천박한 관상이 아니었다. 몇 달이 지났지만 태강수는 어명을 받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강수는 직첩을 돌려받았다. 종실의 남성에게는 그처럼 관대한 시절이었다. 오라미로부터 태강수에게 어명이 내렸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는 연희는 초조하게 희소식을 기다리다 못해 따라오려는 순위를 두려보낸 뒤 스계치마를 걸치고 혼자서 시댁을 찾아갔다. 아이고 작은마님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십니까 서방님 아시면 저희들도 죽습니다. 상간마마께서 내리신 분부도 듣지 않는 서방님 아니십니까 어서 돌아가세요 작은마님을 절대 문 안으로 들이지 말라는 원명이 있었습니다. 곧 돌아오실 때가 됐으니 어서 돌아가세요 연희는 연희는 문전 박대를 당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조반을 마친 연희는 몸정 순위를 불러앉혀놓고 제안을 했다. 예. 순희야 오라비 신세를 지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 이제부터는 너와 내가 합심하여 우리 힘으로 먹고 살아야겠구나. 내 바느질 솜씨는 너도 잘 알고 있을 터. 동네를 다니며 일감을 모아오거라. 부지런히 일하면 우리 두 사람 입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하구나. 그리고 너는 좋은 신랑감이 나타나거든. 내 눈치 보지 말고 언제라도 시집을 가도록 해라. 좋은 신랑감이 나타나기만 하면 내 즉시 면천을 해주겠다. 면천 주인이 노비의 신분을 양민으로 풀어주는 운전이었다. 그러나 순희는 면천 대신 쾌락을 택했다. 바느질감을 구하러 다니다가 눈이 맞은 남정내가 생기자 제 방으로 끌어들여 음심을 불태운 것이다. 연희가 쓰다달다 말이 없자 순희는 대놓고 남정내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신랑감을 구하다 그리되었다는 순희의 변명에 미소로 답을 대신하고는 연희는 밤마다 순희가 내지르는 감창소리를 들어 넘겼다. 좋은 신랑감을 참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을 터였다. 어쩌다 남정내 맛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되 순희는 유독 감창소리가 요란했다. 순희의 감창은 연희의 음심에도 서서히 불을 댕겼다. 바느질감은 점점 늘어났다. 연희가 지은 옷을 입어본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가까이 사는 고관대작이나 부유한 장사치들은 비싼 옷감을 구하면 꼭 연희에게 바느질을 맡겼다. 연희의 손가락은 물집이 잡혔다가 굳은 살이 박이고 다시 부르토 물집이 잡히기를 되풀이 했다. 그동안에도 바느질감을 모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순희는 사흘이 몰드하고 사내를 끌어들여 감창을 내지르곤 했다. 좋은 신랑감을 만나면 면천을 해주겠다고 약조한 토 연희는 순희의 남정 내편역을 나무라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은근히 그 질퍼난 개접의 소리를 즐기는 편이었다. 연희는 잘나가는 어느 기생의 옷을 지어준 인연으로 그 기녀로부터 공짜로 가무도 배웠다. 이 일이 잘못 알려져 오우동이 기녀 생활을 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결단 고아니다. 바느질로 벌어들인 돈은 두 사람이 먹고 살기에 넉넉했다. 딱히 정해놓은 사과는 없었지만 완성된 옷을 받아든 고관대작이나 장사치들은 대부분 기대 이상으로 많은 수고비를 내놓았다. 따뜻한 어느 봄날 연희는 순희를 데리고 저작거리로 나갔다. 장터에는 아낙네들이 펼쳐놓은 함지방마다 봄내음을 물씬 풍기는 산나물이 그득했다. 순희는 연희가 손가락질하는 대로 목을 거리며 장신구두를 사들고 흑적한 마음으로 함께 귀가했다. 순희의 장바구니에는 연희가 좋아하는 술도 몇 병 들어있었다. 비싼 백자슬병에 담긴 고급 소주였다. 그들이 대문 앞에 당도했을 즈음 두 여인은 뒤를 밟는 수상한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연희는 대문을 열고 사푼 안으로 들어가고 당찬 순희가 뒤로 획 돌아서서 남정례를 노려보며 앙칼지게 꾸짖었다. 보아하니 양반님 같으신데 어이하여 점잖지 못하게 두 안여자를 미행하는 것입니까? 허우대가 멀쩡한 사내는 얼핏 봐도 허풍이 잔뜩 든 인상이었다. 먼저 들어간 여인은 새로 뽑혀온 광기더냐? 자색이 너무 출중하여 나도 모르게 따라오게 되었구나. 광기라니요? 어엿한 양반땡 마님을 가지고 하는 수작이 하는 수작이 오갈데 없는 건달 이었다. 순희는 남정례를 향해 다시 한번 눈을 흘겨주고는 크게 소리가 나도록 대문을 쾅 닫아 걸고 안으로 들어왔다. 사내는 건달이 아니라 사엄부 종사관 오종년이란 자였다. 연희는 대문으로 들어설 때 슬쩍 돌아본 사내의 헌칠한 모습에 공연이 가슴이 설레었다. 순희의 야멸찬 문전박대에 발길을 돌리기는 했지만 오종년은 잠시도 연희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 누구 못지않게 X질을 해본 그로서도 그런 미색은 처음이었다. 연희를 본 이후부터는 아내고 단골 기방에 내놓으라 하는 기녀들이고 아무도 눈에 차지 않았다. 오종년은 사엄부 부하들을 시켜 연희의 내력을 소상하게 파악한 뒤 틈만 나면 연희의 집 주변을 맴돌다가 순희와 말을 들게 되었다. 순희는 며칠이 멀다 하고 쇠고기 노리개 옷감 등을 건네주는 오종년에게 차츰 마음을 열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저 아씨 실은 오래전 대문 대문 앞까지 아씨를 따라왔던 사내가 사엄부 종사관 오종년이란 자인데요. 그동안 쇠고기며 노리개며 옷감을 선물로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 자가 내일 밤 아씨의 술을 한잔 얻어 마시고 싶다고 기별을 해왔는데 어찌 대답을 하면 좋을런지요? 연희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밤마다 순이의 감창소리를 들으며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남정매의 사진맛이 진저리치게 그립기도 하던 참이라 딱히 마다할 생각이 없었다. 이튿날 밤 연희는 목욕 재개하고 오종년을 기다렸다. 술시가 되자 오종년은 기품있는 차림으로 순이의 안내를 받아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섰다. 억울하게 소막을 맞은 뒤 처음 대하는 뇌간 남자였다. 연희의 가슴이 연신 방망이지를 해댔다. 순이는 연희와 오종년 사이에 조심스럽게 술상을 내려놓고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제 방으로 건너갔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주전자를 들고 사내 앞에 놓인 잔을 채웠다. 저기 부인 이름도 모르고 술잔을 받자니 민망하기 그지없구려. 뭐라고 부르면 될른지요? 소첩 같은 소박대기가 무슨 이름이 있겠습니까? 나흘이 편하실대로 부르셔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생각해둔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을 쓰시겠습니까? 이름을 지어주신다면야 저로서야 고마울 따름이지요. 어흐동이 어떻겠습니까?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뜻을까진 순우리말 어흐동을 줄인 이름이니 혼자 되신 아씨에게 잘 어울릴 것 같군요. 어흐동이라 제 생각에도 소첩과 썩 잘 어울리는 이름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흐동이라는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잔을 받으시지요. 취기가 적당해지자 연희 아니 어흐동은 술상을 마루에 내놓고 문을 닫은 뒤 조용히 금침을 폈다. 어흐동의 미색에 끌려 끈일기게 치근대던 오종년도 막상 그녀가 금침을 펴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처음에는 기녀인 줄 알고 따라왔지만 부하들을 시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그녀는 태강수 이동의 전 부인 아니던가 사헌부 관리인 이만큼 비록 소박을 맞았다 하더라도 정신에게 살꼬지를 했다가 발각되는 날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양하고 문을 나서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떡이었다. 그것도 그림의 떡이 아니라 이미 입안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현실의 떡이었다. 오종녀는 매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운명의 떡을 씹어 삼키기로 했다. 그는 호롱불을 끈 뒤 오우동을 여위에 살며시 눕혔다. 그러나 첫 번째 교랍을 허망하게 실패로 끝냈을 때의 다짐과 달리 오종녀는 끝내 오우동을 절대 오르도록 이끌어주지 못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오우동은 연락의 맛을 모르는 듯했다. 자신의 정력이나 지술이 모자란 탓인지 아니면 오우동이 성료라 그런지도 분간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는 일 어느 쪽이든 대장부로서 이런 민망한 짓을 되풀이할 수는 없었다. 오종녀는 한 마디 온질도 없이 어느 날부터 오우동의 집에 발길을 딱 끊고 말았다. 비록 연락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오우동은 잠시도 살성곤 맛을 잊을 수가 없었다. 혼자 있을 때도 수시로 그 순간이 생각나면서 아랫도리가 스멀스멀해지곤 했다. 그러나 곧 참맛을 느끼게 될 듯한 예감이 드는 순간 오종년이 예고도 없이 발길을 끊고 말았다. 아쉽기는 했지만 덕분에 오우동의 얼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사하게 피어났다. 출타할 때면 아무리 스개치마로 꼭꼭 가려도 용태가 훤히 빛이 나서 마주 오던 남정네마다 걸음을 멈춘 채 오우동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입을 해벌리고 쳐다보며 서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도 오우동은 여전히 바느질을 계속하여 두 사람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을 벌어들였다. 어느 날 한낮에 대문 밖에서 순이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데도 순이의 공박은 한참 만에야 끝이 났다. 원, 별, 거지 같은 게 다 순이야 무슨 일인데 대낮에 이 소란이냐 아닙니다. 아씨께서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지 말고 잠시 들어오너라. 들어와서 자초지종을 말해보아라. 순이는 며칠 전부터 낯이 익은 떡고머리 총각이 담장 너머로 집안을 기웃거리더라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오우동을 짝사랑하여 시골에서 상용한 총각이었다. 오우동은 어릴 때 외가인 충청도 음주켠에 몇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총각은 그때 이웃에 살던 촌부의 아들이었다. 오우동은 모르고 있었지만 순이는 그때도 총각이 오우동을 빤히 지켜보는 모습을 몇 번 목격한 적이 있었다. 총각은 오우동이 시댁에서 적겨났다는 풍문을 전해 듣고는 잘하면 지차지라도 될 줄 알았는지 그 길로 어찌어찌 한양의 거처를 알아내어 연일 찾아오게 된 것이었다. 순이는 다시 나타나면 광가에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어 겨우 총각을 쫓아버렸다. 오우동은 순이에게 몇 군데 복덕방에 집을 내놓도록 시키고는 아울러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남촌에 둘이 살 집을 구하라 일렀다. 그러자나도 얼마 전에는 예시어머니가 집안을 기웃거리면서 이웃사람들에게 오우동에 대해 이것저것 캐묻도라는 얘기를 전해들은 적이 있었다. 아마도 오종년이 드나든다는 소문을 듣고 잡돌이를 하러 온 게 아닌가 싶었다. 게다가 첫 남자 오종년도 발길을 끄는 지 한참 되었다. 모든 게 이 동네와 인연이 다했다는 신호 같았다. 집은 금세 나갔고 남촌의 집은 순이와 몇 번 살을 섞었던 푸죽한 주인이 같은 날 집을 비워주고 이사할 수 있도록 아기를 맞춰 구해주었다. 장표에서 소달구지를 불러 오우동과 순이가 남촌으로 이사하는 날 그녀들의 새집을 아늑하게 껴안고 있는 목명산 기슬개선은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떨어져 꽃비로 내리고 있었다. 이사온 다음 날부터 순이는 바느질감을 구하러 다녔다. 당분간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본이 모여 있었으나 언제까지 놀고 지낼 수는 없는 일이어서 오우동이 재촉을 한 것이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일감과 함께 남정래도 순이 방으로 찾아들기 시작하여 순이는 인왕산 자락에 살 때처럼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감창서류를 내지르곤 했다. 오우동은 일이 없을 때는 서책을 읽고 시를 짓고 그림을 그렸다. 손을 놓은 지 오래되었지만 솜씨는 금세 되살아났다. 사방에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자 오우동은 간절하게 춘심이 동했다. 건넌방에서 순이의 감창소리가 들려올 때면 남정래가 순이의 웅 살성곶을 꽂는 모습이 눈앞에 선연하게 그려져 소리가 끝날 때까지 아랫도리를 감싸지고 진저리를 치기도 했다. 오정년의 살성곶 맛을 보기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오우동은 여느 때처럼 순이를 데리고 장터에 낚아 먹을거리를 넉넉하게 산 뒤 오랜만에 비싼 지분과 사양까지 사가지고 천천히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물론 술 몇 병도 빼놓지 않았다. 오래지 않아 한눈에 봐도 한량기가 줄줄 흐르는 한 사내가 뒤를 따라왔다. 오우동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사내를 돌아보니 사내도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빤히 바라보며 서있었다. 오우동은 가볍게 미소를 흘리고는 여전히 느릿느릿 집을 향해 걸어갔다. 아씨 오늘따라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아씨답지 않으십니다. 오우동이 노골적인 유혹에 미소를 흘리는 모습에 순이가 기겁을 하여 주의를 주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오우동은 간간이 뒤를 돌아보고 고혹적인 미소를 흘리며 집에 당도했다.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는 사내가 바로 뒤에까지 바짝 따라 붙어있었다. 오우동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미소를 지은 뒤 대문을 잠그려는 순이를 말려 빗장을 걸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갔다. 순이는 낮은 소리로 연신 궁시롱 거리며 제 방으로 들어갔다. 오래지 않아 마당에서 사내의 음성이 들려왔다. 남의 이목도 있고 하니 방으로 좀 들겠습니다. 그리고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방문을 열고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오우동은 앞서풀 풀어 헤쳐 백옥 같은 적 삶을 살짝 드러낸 채 손부채를 붙이고 있었다. 오우동의 뽀얀 속살에 눈길이 닿자 사내의 시선이 심하게 흔들렸다. 리신대 초대면의 이리도 무례한 짓을 하십니까? 부인께서 자꾸 뒤를 돌아보며 눈웃음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자태가 너무 고와 보자마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는데 눈웃음까지 흘리시니 사내 대장부로서 어이여 안 따라오고 백일 도리가 있겠습니까? 작정하고 벌이니 어우동은 순이를 시켜 술상을 드렸다. 순이는 술상을 내오면서도 여전히 입이 튀어나온 채 뭐라고 쫑알거렸다. 행여 사단이나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 불안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어우동이 진짜 기녀라도 된 듯 너무나 노골적으로 사내를 유혹했던 것이다. 큰 결례를 했는데도 이리 대접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오. 나는 춘향군의 사위 이승원이라 하오. 이쪽은 누구랄 것도 없는 미천한 기녀이옵니다. 어우동은 자신을 소박대기로 만든 기녀 원산홍이 각중에 떠올라 저도 모르게 자신을 기녀라고 소개했다. 그래야 저쪽에서도 만만하게 보고 자신을 덮쳐줄 것이었다. 어우동은 이승원을 건너다 보며 더욱 매혹적인 미소를 지었다. 춘향군의 사이라면 전 남편 태강 소아는 사천 천안 매부 지간이다. 보나마나 연일 기방을 들락거리며 수많은 기녀들을 품었을 터 천낚시에 걸려든 게 종친이라면 멀척 아닌가. 어우동은 잔을 치면서 실수인 척 치마를 벌려 넓적다리도 살짝 드러내놓았다. 낮은 소반 너머로 어우동의 배곡같은 넓적다리마저 드러나자 이승원은 술상을 옆으로 밀지더니 더 참지 못하고 어우동을 덮쳐왔다. 이승원 역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서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이승원은 나신을 훤히 드러낸 채 곰짝도 않고 누워있는 어우동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땀이 촉촉이 배어있는 어우동의 불만 가득한 얼굴은 더욱 요염해 보였다. 만만하게 본 기녀 하나 만족시켜주지 못한 이승원으로서는 적잖이 민망한 노릇이었다. 여우처럼 헬끙거리며 노골적으로 자신을 유혹한 솜씨로 봐서 수많은 남정내를 꼬드겨 교접을 했을 터인데 옥무는 여직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요술단지였다. 살선 곳이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박박한데다 안으로 들어가자 수많은 지렁이들이 달라붙어 옥죄고 간지르는 통에 민망스럽게도 난생 처음 X를 하게 만들었다. 자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양가의 규수들이고 기생들이고 먼저 절정에 올라서는 제발 한 번만이라도 다시 찾아달라고 애원하는 한양 제일의 천륜한 사내가 아니던가 원산홍도 자신의 방중술에 먼저 녹아놨지만 태강수가 언젠가는 반드시 정실로 들이겠다는 다짐을 하는 바람에 그의 첩실로 들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 기녀에게는 명함도 못 내밀고 먼저 실정을 하고 말았으니 이승원은 습슬한 열폐감을 못 이겨 퍼둥지둥 옷을 걸치고는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밖으로 내뺐다. 단어절은 연중 어느 때보다 춘심이 동하는 날이었다. 그새 순위는 심순을 거두고 본래대로 고분고분 오우동을 모셨다. 오우동은 순위에게 단장을 하라 이루고는 자신도 정성껏 꽃단장을 했다. 아이고 아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오우동을 보고 순위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탄성을 내질렀다. 연분홍 항나치마에 샛노란 저고리를 받쳐 입은 오우동의 자태는 같은 여자인 순위가 봐도 오금이 저릴 만큼 너무나 고혹적이었다. 동백기름을 연하게 바른 머리에는 창포 잎사귀도 한가지 꽂혀 있었다. 오우동은 화장 솜씨도 남달라서 가뜩이나 미려한 동안을 기풍까지 곁들여 보이도록 우며 놓았다. 오우동은 미소를 띈 채 사뿐사뿐 걸어서 목력산으로 올라갔다. 목력산에는 해마다 단오절이면 여염의 아녀자들을 끌어모아 그네 대회를 여는 곳이 몇 군데 마련되어 있었다. 그네를 매단 주변의 숲속 여기저기서는 그동안 눈이 맞았던 남녀가 오로져 막혔던 욕 풀어내느라 헐떡이고 있었다. 1년에 1년에 하루 단오절은 여염의 처녀들에게도 그런 일탈이 허용되는 날이기도 했다. 오우동과 순이도 창가비를 내고 장부의 이름을 올린 뒤 차례를 기다려 그네를 탔다. 백화도 부끄러워하고 제비도 몸을 숨길 고운 자태였다.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응어리가 말끔히 날아갔다. 아래 도리가 늘 뽀근했었다. 몇 번 남정례를 받아들였으되 아직껏 진정한 운후의 맛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오우동은 잇따라 양 무릎을 구부렸다가 힘차게 펴면서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동안 그 찝찝하던 기운을 씻은 듯이 털어냈다. 그네를 내려오자 오우동은 시상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누가 봐도 상의에 드는 실력이었지만 당초 상을 바라고 찾아온 게 아니었던 것이다. 중간에 순희가 옆구리를 슬쩍 건드리며 어느 사내가 따라오고 있다고 뒤띔을 했지만 오우동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네를 탈 때부터 자신을 뚫어지게 올려다보는 사내의 시선을 느끼고 일이 될 줄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걸 노리고 꽃단장을 한 채 그네에 오르지 않았던가. 그러나 값진 비단 두루마기 차림의 장년은 말을 걸거나 지방까지 따라 들어오지 않고 대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그날 밤이었다. 잠결에 입을 틀어막는 손길에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억센 남정내가 온몸에 자루를 뒤집어 씌우고 있었다. 포쌈을 해갈 모양이었다. 사내는 두 사람인 듯했고 솜씨는 날렵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구에게 원한을 살만한 짓을 한 적은 없었지만 그건 이쪽 생각일 뿐 시댁이나 친정에서 보낸 자객일 수도 있었다. 두 집안다 오우동이 남정내를 끌어들인다는 소문을 듣고 가문의 수치라 여겨 소문없이 자신을 처치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오우동은 이내 체념하고 전혀 반항하지 않았다. 죽일 작정이라면 안효자의 반항이 됐을까. 오우동을 둘러맨 사내는 빠른 걸음으로 한참을 달리더니 대문과 방문을 여닫는 소리에 이어 몸이 바닥에 내려지고 곧이어 자루가 풀렸다. 대낮같이 환한 황초 불빛에 눈이 부셔 오우동은 잠시 눈살을 지푸린 뒤 주위를 둘러보았다. 청갈한 방안이었다. 사내의 어깨 위에서 한참을 흔들렸던지라 상굿도 가벼운 멀미가 그치지 않았다. 어 내 곱게 모셔오라 일러거늘 어찌 이리 험하게 다룬단 말이냐. 썩 물러들 가거라. 공연한 소리일 터였다. 아래위 검은 복장을 한 데다 복면까지 두른 두 사내가 뒷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호통을 친 주인공의 모습이 비로소 눈에 들어왔다. 낮에 대문 앞까지 따라왔던 한량 이었다. 비단 바지저고리 차림에 풍채도 좋고 인물도 준수했다. 사내의 뒤로는 팔폭병풍이 둘러져 있고 서안에는 지필묵과 서책들도 놓여있었다. 혹 시댁의 부탁으로 자신의 방탕한 OO지를 추궁하려는지도 알 수 알 수 없었다. 부인 무례를 용서하시오. 진작부터 그대를 가까이 하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어 이렇게 모실 수밖에 없었소이다. 보아하니 지체 높은 어르신 같은데 보쌈이라니요. 소첩 덜어 혀를 빼물고 자결 이라도 하라는 뜻입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요. 내 낮에 주천을 타는 그대의 모습을 보고 그 자태에 홀려 나도 모르게 뒤를 밟아 쏘이다. 그리고는 그대가 어우동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종친들 사이에서는 그대가 여러 남정래들을 후린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뭔가 와전이 된 것 같구려. 얼굴은 물론 전신에 베어있는 기품이 함부로 몸을 내돌릴 분으로는 보이질 않소. 어떻소? 내 손님으로 술을 한 잔 대접하면서 이야기나 나눴으면 하오. 술자리가 끝나면 대게까지 고이 모셔다 드리리다. 격조있는 어트였다. 아녀자의 공무니를 따르는 것으로도 모자라 보쌍까지 해온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가산을 넉넉하게 물려받은 파라 거쯤 될 것으로 여기던 어우동의 선입견이 단번에 바뀌었다. 종친들 간에 오가는 소문을 들었다면 이 사내 또한 종친일터 말하는 품격이 전 남편 태강수나 자신이 깨어뜨렸던 또 다른 종친 이승원과는 천양지차였다. 어우동은 진심에서 우러나는 미소로 사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곧 주안상이 들어왔다. 상위에는 하나같이 시댁에서는 구경도 못한 진귀한 음식이 솜씨 좋게 차려져 있었다. 술을 마시는 동안 사내는 자신의 신분을 수산수 이기라고 밝혔다. 수산수 역시 종친에게 내리는 벼슬 이름이었다. 어우동은 종친들의 족보를 빼고 있었다. 수산수는 정경의 현선으로 전 남편 태강수와는 팔천지간이었다. 술자리는 오래지 않아 끝났고 약조했던 대로 수산수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어우동을 가마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후 수산수는 자주 어우동의 집으로 찾아와 시담을 나누고 난을 친 뒤 정중하게 술대접을 받고 돌아갔다. 점점 정과 신뢰가 깊어졌다. 극구 사양했지만 수산수는 번번이 넉넉하게 은자를 내놓고 갔다. 오늘 술값이 아니라 다음번에 자신이 찾아올 때 주안상을 마련해달라고 내는 값이라는 데는 더 사양할 명분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나으리 오늘은 주무시고 가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어우동은 스스로 발정이라 여겼다. 일정한 주기는 없었지만 이따금 견디기 어려울 만큼 살선 것이 그리울 때가 있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 술자리가 거의 끝나가자 수치를 무릅쓰고 말을 꺼냈던 것이다. 아녀자로서 먼저 호구하기가 민망했지만 그동안 수산수에게서 느낀 인품이라면 너그럽게 이해해 줄 터였다. 수산수의 입이 귀에 걸렸다. 진작부터 마음이 당겼으나 정친 체면에 차마 먼저 청하지 못하고 있던 참이었다. 수산수는 서둘지 않았다. 촛불을 환하게 밝혀둔 채 오우동의 몸 구석구석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성XX들을 귀신같이 찾아내어 핫XX 빨갛고 어루만지면서 순식간에 불덩어리로 달궈놓았다. 수산수는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오우동의 몸을 시뻘겋게 달궈놓은 뒤에야 서서히 살성곳을 밀어넣었다. 오우동은 자질XX면서 격렬하게 요분질을 시작했다. 수산수의 정성스런 손길에 의해 어디엔가 잠재해 있던 요부의 본성이 살아난 것이다. 요분질로 인해 살성곳의 감척이 생생하게 감지되면서 난생처음 느껴보는 여자로서의 쾌감이 한지의 목물이 번지듯 오우동의 전신으로 넓고 깊게 퍼져나갔다. 연락은 단숨에 구름 위로 솟구치더니 내려올 줄을 몰랐다. 감창소리가 순위방에 까지 들려 순위의 아래 XX까지 흥건하게 적셔놓았다. 아씨가 저처럼 감창소리를 내지르는 일은 처음이었던 것이다. 오우동은 수산수의 정성어린 몸짓에 의해 하늘에 오를 때부터 전신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다. 더 이상 오를 곳이 오를 곳이 극도의 퇴락 그것은 바로 극락일 터였다. 교접이 끝나자 수산수는 수건으로 부드럽게 전신에 땀을 닦아주면서 상굿도 엄몸에 파르르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오우동을 흐뭇하게 내려다보았다. 아무리 뜯어봐도 참 곱고 차진 몸이었다. 그녀는 못내 부끄러운 듯 후 눈을 살짝 감은 채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눈부신 나신을 무방비하게 내맡기고 있었다. 감성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완전한 믿음이 터였다. 숱한 여인네들을 겪어왔지만 이처럼 혼신을 다해 자신을 받아들인 정의는 없었다. 이 사랑스런 여인을 극락에 오르게 해주었다는 포만감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었다. 그로서도 오동 못자는 XX을 맛봤다. 그녀의 옥무는 살선 것을 잘 잘 15대는 처음 겪어보는 XX이었다. 그날 밤 수산수는 오동에 차진 몸을 끌어안고 몇 차례나 더 그녀를 구름 위에 올려놓았다. 그때마다 그 또한 미중위의 만족을 느꼈다. 다른 여인과는 없던 일이었다. 이제 오동은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칠 수 없는 소중한 내 사람이었다. 며칠 뒤 오동과 순위는 북촌에 있는 고대 광실로 이사를 했다. 수산수가 오동의 본명인 박연희 명의로 사준 집이었다. 수산수는 이방까지 마친 등기서류를 오동에게 넘겨주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여인이요 하는 선원인 셈이었다. 수산수이 이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찾아와 오동을 구름 위에 올려놓고 냈다. 올 때마다 살림에 쓸 비용도 넉넉하게 두고 갔다. 이제 오동은 바느질을 하지 않았다. 그 시간에 시, 소, 화에 더 공을 들이라는 수산수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이다. 꿈결같은 몇 년이 지나고 다시 여름이 무르익었다. 오동은 속살이 훤히 내비치는 얇은 모시적삼 차림으로 세족을 나갔다. 순이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뒤를 따랐다. 그녀들이 찾아든 것은 자아문 밭 백악산 자락의 부안방 계곡이었다. 각가지 매미 소리가 계곡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어우동은 깨끗한 바위에 곧 앉아 미추리와 고선을 벗고 계곡물에 발을 담갔다. 물은 맑고 찼다. 바위 틈에서 가재 한 마리가 기어나와 고선은 허리를 세워 보선을 신기 시작했다. 인적 없는 깊은 계곡이라 남정래의 모습에 더러 겁이 났던 것이다. 그러나 보선을 다 신기도 전에 사내가 사내가 곁으로 다가왔다. 물이 시원한데 더 계시지 않으시고요. 나는 가미영이라는 선비요. 부인을 해야 할 사람은 아니니 서둘러 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우동은 보선과 미투리를 마저 신은 다음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서서 선비를 쳐다보았다. 차림새는 깔끔했고 눈빛은 서늘했다. 정신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질박한 남정래 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어우동은 각중에 가슴이 벌렁거리는 X종을 느꼈다. 수산수 이기는 올 때마다 어우동을 연락에 오르게 해주었을 때 동계를 일으키지는 못했다. 아마도 왕격과 평민이라는 신분의 격차 탓이었으리라. 어우동은 눈을 내리깔며 솔직하게 주파를 던졌다. 해야 할까 두려운 게 아니라 선비님을 보고 있자니 심장이 터질 듯하여 피하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감위영의 심장도 쿵 내려앉았다. 그러자나도 모시적삼 사이로 내비치는 희리 흰 살결에 아랫도리가 불끈치 섰는 판에 이다지도 노골적인 유혹에 언사라니. 그럴수록 이리 피하시면 아니 되지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알아야 부인의 심장이 터졌을 때 이놈이 찾아가 치료라도 해줄 것 아닙니까? 유혹을 맞받아 치는 선비의 대꾸에 오우동은 더욱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당장 어찌해 볼 수는 없는 일이라 미소로 얼버무리고 집으로 향했다. 선비는 서두르지 않고 저만 치서 사방을 두리봉거리며 오우동을 따라오고 있었다. 오우동은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가로는 웃음이 새 나왔다. 순이가 눈치를 채고 궁시렁거렸지만 뭐라고 항의해 말을 하지는 않았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보. 부인의 얼굴이 이처럼 환하게 피어난 것은 처음 보. 역시 경륜이었다. 저녁 늦은 시각에 찾아온 수산수는 첫눈에 오우동에게 일어난 신경의 변화를 일어냈다. 오우동은 굳이 숨기고 싶지 않았다. 날있게 죽을죄를 졌습니다. 오늘 낮에 세족을 갔다가 초대면의 선비와 마주쳤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실은 가슴만 설렌 정도가 아니었다. 수산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가만히 앉아있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우동이 놀란 눈으로 따라 일어나 수산수의 앞을 막아섰다. 부인 나쁜 뜻이 아니오. 내가 너무 오랫동안 부인을 붙잡고 있었던 듯하오. 나를 의식하지 말고 자유롭게 사시오. 부인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마웠소. 수산수는 온화한 표정으로 등을 돌렸다. 굳이 거나 원망하자는 게 아니었다. 어차피 후실로 들이지도 못한 오우동을 오래 붙잡아두는 건 순전히 제 욕심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오우동은 뒤에서 수산수를 띄어안았다. 나를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게 베풀어주신 하해같은 사랑과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주셔요. 수산수는 미소를 띈 채 돌아서서 오우동을 품에 안았다. 참으로 정겹고 아늑한 포옹이었다. 수산수는 그새 눈물 범벅이 되어 있는 오우동의 턱을 받쳐들고 전문을 해왔다. 간절하고 애틋한 작별의 식이었다. 오우동의 오우동의 입에서는 연한 수밀도 향이 배어 나오고 있었다. 길고 긴 전문을 마치고 입술을 뗀 수산수는 다시 한 번 오우동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 돌아섰다. 노그로우면서도 어딘가 애절한 아쉬움이 남아있는 표정이었다. 오우동은 배웅도 나가지 못하고 방안에 우두커니 선 채로 한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 길로 오우동은 신열에 들떠 며칠을 알아 누웠다. 수산수는 다시는 오우동을 찾지 않았다. 그러나 하인을 시켜 매달 생활비는 넉넉하게 보내주었다. 몇 번이나 사양했지만 수산수에 강곡한 호의를 끝내 거절할 수는 없었다. 중풍으로 꼼짝없이 2년째 누워계시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3년상을 마치고 탈상을 끝낸 마천때 입었던 상복을 태우고 실로 오랜만에 치마 저고리를 입으니 행색이 말이 아니다. 그렇게도 시집살이를 시키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그나마 멀쩡했는데 시아버지 병수발 하느라 얼굴이 십년은 늙어 보인다. 텐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파란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니 마치 제 신세 같아 한숨이 절로 나온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삼시 새끼 걱정은 없는 양반 집에 태어나 지금껏 살아온 것이 36년 친정 아버지가 그만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전답을 모두 날리고 아버지는 스스로 사연많은 세상을 등지고 어머니도 화병으로 드러누우니 집안 살림이 말이 아니다. 어린 마천댁은 남의 집 허드렛일을 하며 남은 동생들과 어머니 약값을 대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리를 펼 시간이 없다. 그러다 결국 마방집 마다들 천서방과 밭 한때기를 받고 가시보시가 되었다. 그런데 천서방이란 작자가 또 개차반이다. 제 마누라를 하녀 다루듯이 하고 돈 몇 푼 갖고 나갔다 하면 며칠은 함흥 자사다. 그런데 이번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불쑥 나타나서는 문전옥답을 다 팔고 마방까지 팔아넘기더니 그 돈을 들고 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천성이 고지식하고 착하기만한 마천댁은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늘 남편 하는 대로 내버려두니 더욱더 없인 여김을 당하는 것이다. 남편이 없는 동안 겨우 피죽이나 끓여먹고 밭에 나가 일을 하니 삐쩍마른 얼굴에 잔주름이 마치 가뭄에 타버린 논바닥 같다. 그렇게 통통하고 고야던 얼굴은 이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늘도 종일 지친 몸을 눕히고 막 잠이 들었는데 나간지 넉 달 만에 천서방이 거지 행색을 하고 돌아왔다. 야 이 마누라야 내 서방이 돌아왔는데 잠이나 쳐자고 있느냐 냉큼 일어나지 못할까 그러며 마천댁을 발로 툭툭 친다. 아니 여보 언제 왔어요? 언제 오긴 지금 왔지 밥이나 챙겨와 네 알았어요. 부엌으로 간 마천댁이 개다리 소반에 공벌이 밥 한그릇과 짠지 하나 올려놓고 방으로 들어왔다. 여보 식사하세요. 한창 마천댁을 노려보던 천서방이 발로 소반을 걷어차 버린다. 야 이년아 이걸 내 서방 먹으라고 갖고 온 것이오. 그러며 주먹으로 사정없이 마천댁을 때리기 시작한다. 이년아 너까지 날 우습게 보는 거요. 아니에요 여보 있는 반찬이 그것뿐이라. 시끄러워 집문서는 어디 있어? 왜요? 이년아 왜요는 내가 쓸 데가 있으니까 묻는 거지. 어요 내놔. 여보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너 또 맞을래? 얼른 안 내놔. 할 수 없이 마지막 집문서를 내놓자 천서방 가슴에 문서를 구겨놓더니 또 쌩하고 집을 나간다. 마천댁은 주저앉아 밤새도록 하염없이 서럽게 울었다. 그리고 이래쯤 지났을까 천서방이 웬 건달패 같은 놈들과 집으로 들이닥쳤다. 이 집이냐? 예 맞습니다요. 그럼 얼른 살림 빼고 집을 비우거라. 지금 당장이요? 그래. 어이 마누라 얼른 짐 싸. 아니 여보 갑자기 짐을 싸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 남편이 투전판에서 집문서를 맡기고 돈을 썼는데 다 잃고 돈을 못 갚으니 당장 빼게. 이게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천서방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만 펴댄다. 지금 당장 어디로 가란 말씀이십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얼른 빼라니까. 그러며 건달 패들이 살림을 발로 걷어찬다. 그리하여 집을 뺏긴 마천댁은 보따리 하나 달랑 옆에 끼고 천서방 뒤를 따른다. 여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무 말 말고 따라와. 구비구비 고개를 넘고 너무 겨우 도착한 것은 예전에 마방을 할 때 인연이 있었던 만석군 박진 사댁이었다. 나으리 저 박서방입니다. 그래 오랜만이구만 박서방 나이는 오십이나 되었을까 겉으로만 봐도 인품이 좋고 인물도 좋았다. 그리고 일찍 부인과 사별하여 아들 둘을 키우며 살고 있다 한다.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으리께 신세를 지려고 찾아뵈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가?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부부가 나으리 댁에서 일할 수 있게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 자네는 말 다루는 게 전문이니 내 말들을 좀 보살펴주면 되겠구만.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으리 그리고 제 차는 음식 솜씨가 좋으니 참모로 써주시면 어떠실지요? 그러게 마침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있는 참모가 몸이 약해 일을 못하니 그렇게 해주면 좋겠구만. 그리하여 박진 사집에 머물게 된 두 사람 천서방은 어릴 적부터 말 다루는 솜씨를 배워 제법 능숙하니 제 박각선 했다. 마천댁도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받쳐서 음식을 하니 박진 사가 맛을 보고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마천댁 음식 솜씨가 대단하구먼. 아닙니다요. 그저 어려서 어머니 마시는 거 어깨너머로 짧게 배운 것뿐입니다요. 아니야 훌륭해. 내 이렇게 한 번 먹고 입맛이 도니 곧 돼지가 되겠구먼. 그러며 호탕하게 웃는다. 어느덧 박진 사 집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었다. 마천댁은 찬 모의를 하며 그나마 잘 먹고 지내니 얼굴이 살기 시작했다. 도톰하게 살도 오르고 반농사 때문에 까맣던 얼굴도 어느새 뽀얗게 물이 오르니 부자집 며느리라 해도 손 색이 없다. 박진 사는 많은 전답을 소장농에게 주었다. 그래서 죽은 처의 남동생에게 마름을 시켜 관리하게 하였다. 마름이 있다는 것은 지주가 직접 땅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는 소작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누구에게 얼마나 땅을 빌려줄지 실제로 결정하는 일을 마름이 하는 일이다. 소작인의 생산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귀찮아서 드물지만 추수기의 소작료 징수만이 아니라 소작권의 박탈 작황 소작인의 평가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마름은 추수기에만 파견되기도 하기 때문에 추수원 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때문에 마름은 지주의 복음가는 권한을 가지고 농민들 위해 군림하기 마련이며 소작료 액수를 속여 지주에게 갈돈을 횡령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처남이라는 놈이 마름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소작인을 괴롭히고 횡령을 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한두 번은 그냥 넘기려 했으나 갈수록 원성이 자자하니 하루는 처남을 불러. 네 이놈 내 너의 누이를 생각하여 마름을 믿고 맡겼건만 그리 못된 짓을 해. 어쩌겠느냐 당장 동원으로 가겠느냐 아니면 여기서 손을 떼고 내 집으로 돌아가겠느냐 예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요. 그리하여 박진사는 속도 모르는 천서방에게 마름을 맡겼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나 다름이 없다. 기세가 당당해진 천서방은 마름을 한 뒤로는 뒷짐을 지고 소작인을 쥐잡듯이 몰았다. 하지만 힘이 없는 소작인들은 천서방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가진 암울을 다했다. 그러니 허세가 늘어날 수밖에. 하루는 밤에 천서방이 벌렁 누워서 아내에게 말했다. 이봐 임자 내가 좋은 생각이 있는데 말이오. 바느질을 하던 마천댁이 무표정하게 천서방을 바라보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가 말이오. 이번에 한몫 단단히 잡아서 전에 잃었던 돈을 다 복구하려고 한단 말이오. 그러니 임자가 도와줘야 쓰겄소. 천서방은 방문을 열어 밖을 좌우로 살펴보고는 내일 내가 박진사 심부름으로 대처로 나갔다가 모래온다고 할 것이구먼. 그러니 내일 밤 자네가 물 갖다주는 척하면서 박진사 방으로 들어가 그리고 속고쟁이를 벗어 어머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천댁은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아이 조용히요 끝까지 들어봐 그러니까 박진사도 오랫동안 재취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아서 여자 생각이 간절할 것이오. 그러니 자네가 시침이 뚝대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내가 퇴마루 밑에 숨어있다. 방문을 걷어차고 들어가서 낯을 들고 협박을 할 것인게 그러면 박진사도 겁이 나서 논 면마지기는 떼줄 것이구먼. 무슨 말인지 알겄지? 실수하면 안디야. 착한 마천댁은 그저 눈만 뻥뻑거렸다. 드디어 다음 날 밤 계획한 대로 밖으로 심부름 가는 척 하다. 몰래 담을 넘어 안채 캣마루 밑으로 숨었다. 잠시 후 마천댁이 물주전자를 들고 박진사도 박진사께 아래였다. 나흘이 물 가지고 왔습니다요. 그래 들어오게. 그리고 한시경쯤 지났을까. 밑에 숨어있던 천소방이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는 재빨리 뛰어나오더니 낯을 들고 방문을 발로 걷어차다. 야 이놈 하며 방에 들어섰는데 갑자기 불이 켜지면서 장정례씨 천소방 낯을 낚아채더니 손목을 뒤로 꺾어 포박을 했다. 그때였다. 병풍 뒤에 있던 박진사가 나오며 호통을 쳤다. 네 이놈 죽을 놈 살려놓았더니 감히 주인을 물려고 해. 여봐라 이놈을 당장 관가로 끌고 가거라. 아이고 나흘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네 이놈 그 입 다물지 못하겠느냐 천하의 못된 놈 같으니라고. 그리하여 장정 내색에 이끌려 봉헌으로 끌려갔다. 천서방에게는 협박죄와 살인미수죄로 곤장 백대에 십년의 옥살이가 내려졌다. 하지만 결국 곤장 백대를 못 이기고 형틀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후 박진사는 마천댁과 문중 어른만 모시고 토촐하게 홀래를 올렸다. 연지 곤지를 붙인 마천댁의 얼굴이 오늘따라 옥처럼 빛났다. 벌써 겨울이 물러가 산마다 캐나리가 흐드러지게 피고 산새들이 저마다 제 노래소리를 자랑이라도 하듯 옥이 터져라 지적이고 있다.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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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정광스님은 반야 신경을 읊으며 아침 일찍 너덜너덜한 바랑망태를 메고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봄은 봄이구만 다 녹았어 나무아비탑을 관세 보살 조금 더 걸어 내려오니 과르르 폭포 소리가 우렁차게 들린다. 그런데 그때 폭포를 바라보던 스님이 갑자기 바랑망태를 집어던지고 가사 장삼을 입은 채로 달리기 시작했다. 실로 나이든 스님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민첩하게 뛰어 그대로 폭포수로 풍동하고 뛰어들었다. 잠시 후 스님이 어떤 여인의 머리채를 잡고 물속을 빠져나온다. 그리고는 넓적한 바위 위에 그 여인을 눕히더니 가슴을 누르다가 여인의 입에 입을 갖다 대어 호흡을 하니 포하고 허친 숨을 내쉬며 물을 토해냈다. 스님은 그녀를 부축하여 암자로 올라왔다. 그제서야 방 안에 앉아 얼굴을 자세히 보니 이제 스물도 안 돼 보이는 젊은 처자였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내가 조금만 늦었더라도 큰일 날 뻔했지 않소? 부모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그리 쉽게 버리려 하면 되겠소? 스님은 녹이 섞인 목소리로 꾸짖었다. 처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다. 이 처녀는 박진사의 막내딸로 열아홉에 최찬판의 아들과 혼인 날짜를 받아 놓고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박진사와 최찬판은 오랜 친구로서 이미 두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돈이 되기로 약조했고 다행히 아들과 딸이 태어나 혼례를 올리기로 정했던 것이다. 그렇게 혼인 날을 기다리며 집에서 신부 수업을 받고 있던 어느 날 비가 몹시도 세차게 내리던 밤이었다. 일찍 자리에 누운 미령 아가씨가 잠이 들 무렵 방문 밖에 낯선 검은 그림자가 비쳤다. 그러더니 천둥이 치는 소리에 맞춰 방문을 열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이 들어있는 미령이 옆으로 다가가더니 거칠게 입을 틀어 막았다. 깜짝 놀란 미령이 소리를 질러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손으로 입을 막아 제압하고는 또 한 손으로 거칠게 고쟁이를 벗겼다. 미령은 발버둥치며 눈물을 흘리고 비명을 지르다 그만 혼절을 하고 말았다. 괴하는 바지 춤을 내리더니 19년간 고이 간직해온 미령의 X 빼앗아 가버린 것이다. 괴하는 급하게 진태를 거듭하더니 짧은 한숨을 내쉬고는 급하게 방을 나가 빗속으로 사라졌다. 한참 후에 눈을 떠보니 벗겨진 아랫도리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다. 미령은 고쟁이를 다시 입을 엄두도 못 내고 정신이 나간 채로 멍하니 앉아있었다. 밤새 실성한 듯 울다 웃다를 반복하다 이른 아침 첫 닭이 울기도 전에 부모님 계신 곳을 향하여 절을 울리고는 산으로 가서 신발과 벗어두고 폭포수에 몸을 던졌던 것이다. 그 일이 잇고 삼면이란 세월이 흘렀다. 10월 초 닭새 마공용 산비탈 야트막 한 곳에 무송한 잡초로 뒤덮인 작은 무덤 앞을 나스로 벌초를 하더니 술을 따르고 한 젊은이가 절을 한다. 그러더니 무덤을 두 손으로 안고는 또 서럽게 통곡을 한다. 한참을 앉아서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반도를 꺼낸다. 그때 커다란 나무 뒤에 숨어있던 스님이 뛰어나와 젊은이의 손을 잡고 큰소리로 나무랬다. 여보게 이 무슨 짓인가? 아니 누구십니까? 잠시 이 칼이나 거두고 얘기하세. 스님 가시던 길 가십시오. 제가 이럴만 해서 이러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이럴만 하다 해서 그 소중한 목숨을 끊으려 하는가? 젊은 사람이 왜 그러는가? 그러자 머리를 땅에 쳐박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저는 살아있어도 산목숨이 아닙니다. 여보게 죽은 사람이야 어쩌겠나? 아마도 승심이는 구천을 떠돌다 극나 광생 했을 것이네. 예? 젊은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니 스님 스님이 어찌 순심이를 아십니까? 너무 놀라서인지 목소리도 떨렸다. 여보게 그러니 어서 칼은 이리 주게 자네는 아직 죽을 운명이 아닐세. 젊은이는 손을 벌벌 떨며 단돌을 스님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여보게 내가 승심이만 알고 있는 게 아니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 아들이 벌써 네 살이네. 예? 제 아들이라고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스님이 먼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토했다. 색불이공 공분이세. 젊은이의 이름은 덕보이고 최참판 집에서 집사일을 보고 있었다. 어찌나 정직하고 부지런한지 최참판의 신임을 한몸에 받아 젊은 나이에 벌써 집사의 직책을 맡은 것이다. 모든 일을 맡겨놓으면 척척 해결을 하니 최참판의 보물이나 마찬가지였다. 하루는 덕보를 불러앉히더니 덕보야 올해 네 나이가 몇이더냐? 예 스물네시옵니다. 그래 이제 너도 장가가서 자식도 낳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덕보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려 소리 없이 웃는다. 예 장가라 굽시오. 그래 마음에 둔 처자라도 있느냐? 예 사실은 순심이와 좋은 감정을 갖고는 있습니다요. 그래 그것 잘됐구나. 순심이라면 너에게 좋은 짝이 될 것이다. 그럼 돌아오는 봄에 너희들의 혼례를 올리자꾸나. 대감 나흘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녀석 그렇게도 좋으냐? 너희들이 혼례를 올려 잘 살면 그게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사실 순심이와는 오래전부터 좋게 지낸 사이였다. 덕보는 대감에게 큰 절을 올리고 나오니 마치 구름을 걷는 것과 같았다. 드디어 순심이가 내색시가 되는구나. 그런데 최참판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다. 친구 박진사의 딸 미령이와 홀렌 알자를 잡은 막내 아들 의성이가 그야말로 유명한 개차반 이었다. 아버지와 달리 학문에는 관심이 없고 매일 친구들과 저작거리에 가서 술만 마셔대니 아무리 타이르고 혼을 내도 그때 뿐이다. 오늘도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자식을 보며 야 야 이놈 의성아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 애비가 혀 깨물고 죽어야 정신 차리겠느냐 아버지 나오셨습니까 오늘 친구가 초시에 합격하여 한잔했습니다 이제 안 마시겠습니다 혀 꼬부라진 소리로 아버지 복창을 두드린다 이놈아 친구는 초시에 합격하는데 넌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전화에 못난 놈 같으니 라고 며칠 후 최찬판은 친구 부친이 돌아가셔서 덕보를 데리고 상갓집에 문상을 갔다 그런데 그날 밤 사단이 났다 아들놈 의성이가 또 술에 취해 들어와 덕보와 혼례를 치르기로 한 순심히 방에 들어가 못된 짓을 한 것이다 도련님 안 되옵니다 전 이미 덕보울 아버니와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도련님도 곧 장가를 가시지 않습니까 제발 오늘 일은 제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을 테니 어서 돌아가십시오 야 이년아 어디 상전한테 훈계를 해 그러며 대암을 사정없이 때렸다 털썩 주저앉은 순심히가 흐느끼고 있는데 강제로 눕히더니 고쟁이를 벗기고 탐욕스럽게 제 욕심을 채웠다 순심히는 한동안 어리빠져 있다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어머니와도 같은 친모에게 가서 통곡을 했다 이런 이런 처죽일놈 같으니 라고 이제 곧 혼례를 올릴 아이에게 이런 못된 짓을 하다니 친모는 순심희를 안으며 같이 울기 시작했다 한참 한참을 울고 한참을 울고 순심희가 제방으로 가더니 녹근을 갖고 나와 마당에 있는 커다란 살구나무에 목을 매 버리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온 덕분은 이미 사늘하게 죽은 순심희를 안고 짐승처럼 울어댔다 그리고 3일 만에 순심희를 땅에 묶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최참판도 대충 내막을 듣고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눕고 말았다 머치로 가뜩이나 심장이 좋지 않았던 최참판은 아들이 왼수라는 단 한 마디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친구 박진사가 서럽게 울더니 이 친구야 뭐가 그리 급하다고 벌써 갔는가 자네 아들 혼례도 못 보고 아이고 이 무정한 사람아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박진사는 최참판 아들놈의 손을 잡고 꺾꺾 울어댔다 최참판 아들 의성이는 3년상을 마치고 돌아오는 4월에 혼례를 올리기로 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의성이는 최참판이 남겨준 막대한 재산으로 술 마시고 기방을 드나들며 주색 잡기에 여념이 없다 그때 덕보는 나를 잡아 미령 아가씨를 겁탈하여 복수를 했던 것이다 의성이가 했던 것을 그대로 대갚아주겠다는 심산에서였다 그러나 막상 복수를 하고 나니 자신도 의성이와 다를 게 없다는 자괴감이 들어 스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순심이 묘해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려던 참이었다 그러다 스님을 만난 스님 제 아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 자네 아들 말일세 덕보는 깜짝 놀랐다 자네가 복수한 그 미령 아가씨 말이네 아니 스님 그걸 어찌 아십니까 여보게 복수는 복수를 낳는 게야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그 미령 아가씨가 자네에게 그 짓을 당하고 폭포수에 몸을 던졌을 때 마침 내가 그곳을 지나가다 다행히 목숨만은 구했네 덕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떨구었다 그래서 우선 절에 데리고 있었는데 한 달 후 헛구역질을 하지 않는가 어쩌겠는가 아이를 낳아야지 그래서 몰래 몰래 숨어서 자네 아이를 낳았다네 예 이제 어쩌겠는가 자네가 뿌린 씨는 자네가 거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어찌 감히 제가 미령 아가씨도 지금은 많이 마음을 추스리고 안정이 됐네 그리고 순심이는 좋은 곳으로 갔을 걸세 어서 보내주게 알겠나 그러니 나를 따라오게나 덕보는 스님 길을 따라 절로 올라갔다 스님이 알려준 요사체로 들어가니 아이를 안고 있는 미령 아가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덕보는 무조건 머리를 조아리고는 아씨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절 죽여 주십시오 쉿 아이가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업보입니다 예 예 아씨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서방님 덕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이니 제게는 서방님이 맞지요 얼른 고개를 드시고 이 아이를 안아보십시오 아이를 받아든 덕보는 얼굴을 찬찬히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애비인 줄 아는지 해맑게 보며 웃는다 눈물 콧물이 앞을 가린다 서방님 아이 얼굴에 눈물 떨어집니다 두 사람은 절에서 이틀을 보내고 산을 내려왔다 미령이 집으로 돌아오자 박진사가 보선 빨로 나와 맞았다 이미 스님이 박진사에게 대충 사연을 얘기해놓고 설득하여 다행히 큰 소란은 없었다 게다가 최찬판이 살아생전 덕보 칭찬을 하도 많이 해서 조금은 안심을 했던 참이다 덕보는 그날부터 박진사 집에 사위로 모든 집사위를 관장하였다 딸 하나밖에 없던 참에 데릴사위도 생기고 덕두꼬비 같은 손자도 생기니 박진사는 손자 사랑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최찬판 아들 의성인은 어찌 되었는가 홀레도 파기되고 소문을 들으니 덕보가 자신과 홀레를 올리려 했던 미령이와 가시버시가 됐다하니 최찬판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다 모순들에 의해 쫓겨났다 그 길로 주막에 가서 술을 진탕 마시고 취해 주물을 겁탈하려다 기둥 서방에게 잡혀 몰매를 막고 돌아오다 그만 발을 헛기져 논바닥에 빠져 추운 엄동설 안에 동사하고 말았다 한다 인과 응보 성질이 괴팍하고 돈밖에 모르는 이찬봉 그 밑에 있는 머슴들은 하루하루가 괴롭고 또 괴롭다 꼭 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보리밥에 짠지 반찬만 먹이고는 소처럼 일만 시키니 세경도 포기하고 야반도주하는 머슴이 한들이 아니다 하루는 이찬봉 집에 사동으로 있던 영탁이를 불렀다 예 영탁아 내 나이가 올해 몇인고 예 올해로 열다섯입니다 그래 벌써 열다섯이 되었구나 그래서 말인데 이제는 너도 그 나이면 사동이 아니니 내 몫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제는 잡일 말고 다른 머슴들과 함께 방을 쓰고 일을 배우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예 나으리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그리 하여 그날부터 영탁이는 워슴방으로 거초를 옮겼다 사동으로 있을 때와는 일 자체가 틀렸다 논밭을 갈고 장작을 패야 하고 통시도 치워야 한다 하지만 영탁이는 군소리 한마디 안 하고 열심히 이랬다 그러던 어느 날 이참봉이 세경을 주는데 처음에 약조한 세경에 반밖에 주지 않는 것이다 명탁이는 울상이 되어 저 나으리 세경이 부족하옵니다 그러자 이참봉 기다렸다는 듯이 화를 내며 야 이놈아 저번에 아프다고 3일이나 쉬었지 않느냐 나으리 그건 며칠을 잠도 안 자고 일을 했기 때문인걸 나으리도 아시지 않습니까요 시끄럽다 한 푼도 안 줄까 하다 주는 것이니 잔말 말고 그거 받고 물러가거라 명탁이는 저롱저롱한 이참봉의 기세에 눌려 할 수 없이 방을 나왔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은 명탁이는 그날로 이참봉 집을 나와버렸다 하지만 가진 게 없으니 달리 갈 곳도 없다 할 수 없이 진원교 다리 및 거지 움막으로 갔다 예전에 이참봉 집에 동냥을 하러 온 자기와 비슷한 또래 석조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움막 앞에서 친구 이름을 불렀다 석조야 그런데 대답이 없다 석조 안에 있니? 그제서야 부시시한 얼굴로 친구 석조가 나왔다 아니 용탁아 여긴 웬일이다냐 응 이참봉 댁에서 나왔어 그려 그 노인네 정말 상종 못할 말종이라니께 춥다 어서 들어오거라 안으로 들어가니 거지아이 며치 다 찢어진 홑리부를 뒤집어 쓰고 머리만 내놓고 있었다 야는 내 친구 영탁이요 그 아이들은 대답할 힘도 없는지 눈알만 굴리고 앉아있었다 그날부터 영탁이도 진원교 거롱뱅이가 되었다 하지만 이곳에 있으니 춥고 배고플지는 모르나 마음만은 편안히 좋았다 다음날 석조가 영탁이를 데리고 움막 옆에 다른 움막으로 데리고 갔다 거지 왕조였다 영탁이는 공손하게 큰절을 올렸다 영탁이라 하옵니다 오냐 내 석조에게 사정은 들었구먼 오늘부터 너도 우리 식구니께 다른 애들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알긋냐 다행히 왕초 덕파리는 마음이 후덕했다 그려 오늘은 니가 온 첫날이니 내가 동량해온 이 밥을 먹더라고 그러더니 동량해온 바가지를 내민다 식은 밥에 각종 나물이 잔뜩 올려져 있었다 예 잘 먹겠습니다요 왕초님 영탁이는 허겁지겁 그 밥을 퍼먹기 시작했다 이참봉 집에서 먹던 밥보다 훨씬 더 맛났다 야 이놈아 천천히 먹거라 누가 안 뺏어먹은게 그러며 왕초가 시익 웃는다 다른 거지들도 영탁이를 반갑게 받아주었다 그날은 친구 속조에게 각설이 탈용을 배웠다 영탁이는 그걸 배우면서 이제 진짜 거롱댕이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기분이 묘했다 아침과 저녁으로 친구와 동냥을 하러 나갔다 하지만 처음이라 너무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배웠던 각설이 탈용은 커녕 밥 달라는 소리 한 번 못했다 번거지를 더 눌러쓰고 각설이 탈용을 불러보지만 입안에서만 맴돈다 영탁아 너는 그럼 내 뒤에 서있더라고 내가 해볼테니 배우거라 그러며 친구 속조가 구성지게 각설이 탈용을 부른다 잠시 후 한 아지내가 식음밥 두덩이를 들고 와서는 바가지에 넣어준다 아이고 겁나게 복받으쇼 하며 다시 각설이 탈용을 구성지게 불러재낀다 그러며 며칠 석조를 따라다니며 배우니 이제는 영탁이도 제법 각설이 탈용을 신명나게 부른다 오늘은 동네 박천지 댁 고명딸이 홀레를 올리는 날이다 이런 잔칫날은 거지들에게는 생일이나 마찬가지다 고기국에 쌀밥을 먹을 수도 있고 평소 구경도 못했던 갖가지 과일도 먹을 수 있다 배 터지게 얻어먹고 운막에 들어 누우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왕초 덕파리가 영탁이를 불렀다 영탁아 나랑 같이 갈 데가 있음께 나와보더라고 예 왕초님 그리고는 둘이 동네 주막집으로 갔다 주모가 둘을 보더니 아이고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 밤 남은 것도 없고 여보시오 주모 우리가 동량 온 것이 아니라니께 여기 탁주에 너비하니 안주 좀 줘보쇼 그래도 주모가 반신 반야는 표정을 보이자 덕파리가 가슴에서 엽전을 꺼내 보인다 아따 그 사람 소가만 살아왔나 여기 돈이 쓴께 얼른 갖고 오쇼 그제서야 주모가 술을 가지러 간다 사실 영탁이도 왕초 덕파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건 처음 본다 둘은 오랜만에 사람답게 마루에 앉아 술을 마셨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라 그런지 쉬기가 빨리 왔다 영탁이는 취한 김에 솔직하게 물어보았다 저 왕초님 갑자기 어디서 그런 많은 돈이 생겼습니까 그러자 덕파리가 시익 웃으며 영탁이 귀를 잡아 끈다 너만 알고 있더라고 알그냐 예 물론 입지요 사실은 말이다 내가 밤이슬을 밟고 있당께 밤이슬이요 영탁은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 밤이슬 쉽게 말여서 도둑질을 한다는 말이지 예 영탁이는 깜짝 놀랐다 도둑질이요 시 조용히 하랑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니께 그러니까 너도 내일부터 나랑 같이 밤이슬을 밟아보잖께 알긋냐 그리하여 왕초와 석조 그리고 영탁이는 도둑질을 시작하였다 처음이라 영탁이에게는 망을 보게 하였다 누가 나타나면 개가 짖는 소리를 하면 된다 석조와 왕초 두 사람은 일사불란하게 담을 넘어 쓸만한 폐물이나 본을 훔쳤다 처음엔 두렵고 무서웠지만 역시 이 집도 몇 번 해보니 이력이 났다 하루는 왕초가 야들아 오늘 밤은 영탁이가 있던 이참봉집 옆에 홍서방이라는 보부상집을 털려고 하니께 준비하드라고 예 그 집 구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요 그려 맞아 그라니께 잘됐지 영탁이 내가 앞장서고 우리가 뒤를 따를 테니께 마침 오늘 아침에 보부상집에 동냥을 가니께 아무도 없더구먼 그리하여 셋은 어둠이 내리고 모두 잠들 무렵 행동을 깨시했다 영탁이와 둘은 담을 넘었다 저기 부엌을 지나면 안채가 있습니다요 우선 부엌으로 간 세 사람은 황동수저와 은수저를 보따리에 담았다 그리고는 다시 살금살금 부엌을 나와 안채로 향했다 다행히 오늘따라 걔도 짖지 않는다 안채에 도착해 방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가 그 방에서 재빠르게 나온 게 아닌가 명탁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방에서 나오던 그도 많이 놀랐는지 혹하는 소리와 함께 바람처럼 뛰어나가 장떡을 밟고 담을 넘는 것이다 그가 뛰어나가고 새선 안방을 뒤졌지만 이미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가져간 되었다 운막으로 돌아온 영탁이는 누워서 곰곰이 생각했다 다음 날 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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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천에서 거지 아이들과 놀고 있던 섭조가 운막에 들어오더니 영탁아 누가 널 찾아왔는디 나를 잉 언뜻 보니 이참봉 같던디 영탁이는 의미 심장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제 그 도둑은 이참봉이 틀림없어 나가보니 역시 이참봉이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는지 거칠한 얼굴로 영탁아 오랜만이구나 예 나으리 오랜만이네요 잠깐 안으로 들어가자꾸나 예 들어오세요 둘은 운막 안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겨우 이참봉이 입을 열었다 어제 너지 영탁이는 아무 말 안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이참봉이 길게 한숨을 내쉰다 그래서 어찌 알쌤이냐 뭐 말씀입니까요 그때 이참봉이 저고리 소매에서 엽전 묶음을 내놓는다 여기 삼백냥이 있느니라 이 돈 받고 내 입만 조심해 주면 된다 알겠느냐 예 명탁이는 뜻밖의 돈을 받고 어리둥절했다 너도 클 만큼 컸으니 내 말 알아들을 것이다 난 그렇게 알고 돌아가겠다 그러며 큰 기침을 한 번 하고는 운막을 바쁘게 빠져나갔다 명탁이는 큰 돈을 받고 나니 가슴이 떨려 바로 왕초 덕파리에게 가서 이참봉이 돈을 주고 갔다고 하니 그래 영탁아 이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한다 알겄느냐 다음 날 명탁이는 왕초가 시킨 대로 이참봉 집에 가서는 어제 주고 간 삼백냥 중에서 오십냥만 빼고는 나머지를 돌려주었다 나으리 제가 못 받은 세경만 갖고 가겠습니다 그러자 이참봉 얼굴이 흑빛이 되더니 얘야 영탁아 이 나머지 돈은 왜 놓고 가느냐 어서 모두 갖고 가거라 아닙니다요 나으리 제 것만 갖고 가겠습니다 잠시만 여기 있거라 급하게 방으로 들어간 이참봉이 다시 부품한 전대를 갖고 나오더니 영탁아 이거 천냥 이다 이것도 함께 줄 테니 제발 한 번만 받아오 옆집 포부상은 육촉 장신에 성격마저 급하니 만일 이 사실을 안다면 이참봉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동원에 넘겨지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영탁이는 속으로 떨렸지만 왕초가 시킨 대로 천천히 냉정하게 한마디 했다 나으리 저도 이 돈이 탐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소인 바빠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며 그러며 집을 나서자 이참봉이 맨발로 뛰쳐나와 영탁이의 손목을 잡아끌지만 냉정하게 물리치고 운막으로 돌아왔다 왕초님 왕초님 말한대로 했습니다 오냐 오냐 자렸다 이제 이참봉이 안달이 나서 달려올 것이니 그때 나한테 데려오면 된다 예 역시 다음날 이참봉이 빛기 없는 얼굴로 운막을 찾았다 영탁이 있느냐 예 나으리 잠시 저희 왕초님이 뵙고 싶어하니 같이 가시죠 그리하여 이참봉을 왕초 앞으로 데리고 갔다 이참봉 나으리 지가 단도직입 쪽으로 말씀드리겄습니다 마냥 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북망산 넘어갈 때까지 입을 꼭 담을 걷습니다 이참봉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이보게 만냥이라니 너무하지 않은가 제발 나 좀 살려주게 오천 양만 하세 왕초는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됐습니다요 영탁아 이참봉님 돌아가신다니께 어서 모시거라 이보게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가 제발 좀 살려주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겄습니다요 팔천량 내놓으십시오 그 아래는 절대 안됩니다요 이참봉은 똥 씹은 얼굴을 하더니 알겠네 그런데 그 큰 돈을 바로는 준비 못하니 다세만 말미를 주게 예 알겄습니다요 다세 안에 주지 않으시면 그 뒷일은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요 알겠네 뒤돌아 뒤돌아가는 이참봉의 어깨가 온유월 개마냥 축 늘어져 있다 다세구 거금 팔천량을 받은 세 사람은 신명나게 각설이 탈용을 부르며 친원교 다리 밑에서 잔치를 벌였다 경기도에 사는 최서방이라는 사람이 마을 친구들과 같이 멀리 장사를 나갔는데 어떻게 된 것이 재수가 없어 그랬던지 만냥 미천에서 다 들어먹고 달랑 열네냥 밖에 남지 않았다 워낙 착하고 순진하여 친구들의 협잡으로 사기를 당한 것인데 혼자만 모르고 있던 것이다 최서방은 이런저런 일 겪고 보았지만 이렇게 쫄딱 망해보긴 생전 처음 이었다 그래서 힘없이 돌아오는 도중에 어느 고울에 들렀더니 관상 한번 보는데 열량 이라고 써 붙여져 있는 게 아닌가 여보게들 나 잠시만 저기 들렀다 올 테니 여기 앉아서 쉬고 있게 친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는 어리석은 놈이라며 낄낄거렸다 최서방은 어쩐지 마음이 쏠리고 발길이 끌려 그 집 문지방을 넘었다 돈 열량을 내놓고 보아주기를 정하니 한참 쳐다보다가 노인이 한마디를 일러주었다 남이 질러가거든 그대는 돌아가게 예? 단지 그것뿐입니까요? 단 한마디가 너무 싱거운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하자 두냥을 더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 어차피 쓰는 마당에 에이 모르겠다 또 두냥을 내놓고 말해달라고 하였다 남이 밉다고 하거든 그대는 곱다고 하여라 역시나 짧은 한마디다 한참 망설이다가 마지막 분양을 내놓고 마저 말해달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이번 대답은 더 짧았다 곱거든 기어라 참으로 허무했다 단 세 마디에 갖고 있던 돈을 모두 써버린 것이다 이젠 더 물어볼래야 돈이 없었다 아주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일행을 따라서 가는데 어느 큰 고개 이르자 친구들이 이리로 질러가면 삼십리나 더 가까우니 질러서 가자고 하였다 그때 이 사람은 남이 질러가거든 그대는 돌아가라는 환상쟁이의 말이 생각났다 그래 열내냥이나 없앤 것이 아깝지 그는 혼자 일행에서 떨어져 산 아래 큰 길로 걸어갔다 다음 숙소에 다다르니 일행은 먼저 와 있어야 했는데 오지도 않고 지나가지도 않았다 한다 그런데 얼마 후 장사꾼 일행이 고개를 넘다가 산적대를 만나 재물을 몸깡 빼앗기고 모두 죽음을 당하였다는 말이 들려왔다 아 불사 큰일 날 뻔했구나 열내냥이면 싸다 그리고는 가슴을 쓸어안고 혼자 길을 걷는데 길 옆 바위에 세상에도 흉한 여인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정말 형용할 수 없이 흉하게 생겼다 그래서 모두 지나는 사람마다 에이 무슨 놈의 여자가 저리도 흉측하게 생겼담 하고 지나가는데 불현듯 관상쟁이 말이 생각났다 남이 밉다거든 곱다고 해라 그래 시킨 대로 해보자 어유 참 미인이시여 외모를 이쯤 지닌 것은 분명히 조물주의 신공이라 참으로 잘생겼소이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녀에게 칭찬을 하였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여자가 스르르 사라지는 것이다 참 별일도 다했구나 하며 자시 걸음을 재촉하는데 강변 나루터에서 눈부시게 고운 여인이 최서방에게 공손하게 절을 하는 것이다 아니 누구시더라 예 아까 나으리께서 칭찬해 주시던 그 바위 위에 앉았던 추녀입니다 저는 본래 서해 용왕의 딸이온데 아비 몰래 연애한 벌로 그 흉한 탈을 쓰고 육지에 올라와 남이 칭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런 꼴을 보고서야 누가 곱다고 칭찬해 주겠습니까 3년이 갈지 10년이 걸릴지 몰라 실망하고 있던 중에 나리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이렇게 쉽사리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소합니다만 저의 가지고 있는 구슬 중에 하나이온데 꼭 한 가지 소원을 빚이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받으십시오 너무도 강곡하게 권하는 바람에 받아서 품에 간직하였다 그러며 그녀는 연기와 함께 사라졌다 참 신기한 일일세 이거 꿈은 아니겠지 그런데 정말 곱게는 생겼구먼 너무나 의여쁜 그녀를 보며 가슴이 설레였지만 자기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잠시나마 딴 생각을 한 자신을 책망하며 다시 길을 재척했다 이 구슬만 있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복찬 가슴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집에 들어서니 부인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그런데 가정의 부인답지 않게 짙은 화장을 하고 기생뺨치게 곱게 차리고 있지 않은가 여러 달이나 남편이 집에 없었는데 저렇게 곱게 차리고 있다니 최서방은 갑자기 의심이 나고 문득 관상쟁이 말이 생각났다 곱거든 기어라 얼른 마당에 엎드려 기어 들어가다 보니 이게 웬일인가 어떤 놈이 마루 밑에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웬 놈이냐 소리를 지르자 괴한이 비쳐 나왔다 한참 어우러져 싸우던 끝에 최서방은 괴한의 칼을 빼앗고 결박을 지었다 남편이 없는 동안 부인은 그 괴한과 정분이 나 있던 것이다 즉시 관청에 고하여 두 사람을 엄한 봄으로 다스렸다 최서방은 너무나 신통한 노인의 점괘에 혀를 내둘렀다 이제 마지막 구슬에 소원만 빌면 된다 눈을 감고 구슬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자 내 소원은 아까 이 구슬을 준 여인과 백년해로 하는 것이요 그러자 통하며 그 아름다운 용왕의 딸이 선녀와도 같은 모습으로 최서방 앞에 진짜로 나타났다 그리고는 어서 오시어요 서방님 때는 조선 성경이 집권하던 시대의 이야기이다 경상도 한 고을에 사또가 부임하여 보니 이것은 홍시 집성촌이며 명문 대가집이 한 집 걸러 한 집 이었다 하루는 사또가 이방을 불러 여봐라 이방 내 보아하니 이곳은 명문 대가집이 많으니 이번 단옷날에는 널뛰기나 그네 그리고 씨름대회만 할 것이 아니라 혀부 열려를 뽑아 큰상을 내리고 비도 세워주는 것이 어떻겠나 예 나으리 그거 참 좋은 생각이시옵니다 그렇게 준비할 갑시오 그래 자네가 준비하게나 그리고 한치의 부정이나 정탁이 있어서는 안 될 게야 그 점 명심하게 예 물론입죠 사또 나으리 그리하여 동네 어기마다 효부 연료를 뽑아 크게 상도 내리고 비가까지 세워준다는 방이 붙었다 누가 과연 효부 연료로 뽑힐지 장안에 화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일정이 잡히고 각 고울에서 수많은 효부 연료 후보자들의 청고가 시작되었다 봉헌에는 추천장이 산더미처럼 쌓여 일반 곡물을 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사또을 포함한 육방 관석이 아침부터 밤까지 꼼꼼하게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물망에 오르게 되었다 한 사람은 홍시 가문의 문산댁이고 또 한 사람은 곽시 가문의 청상과부 홍천댁이 뽑혀 단원 날 마지막 회압을 기다리고 있다 문산댁은 이른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여 삼년상을 치르고 탈상한 후에도 시부모 모시기를 극진히 하였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에게 매일 맞고 꼬집히지만 실은 표정 한 번 안 짓고 그 수발을 다 들어주었고 곽대감집 홍천댁은 이제 겨우 삼십여 살밖에 안 됐음에도 남편이 병에 걸려 죽은 후 탈상을 마치고 남편의 극락 황생을 위하여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절에 올라가 기도를 했으며 나이 드신 시부모님 모시기에 정성을 다하였다 두 사람의 효행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사실 집안에서 효부연려가 나와 연려비에 비가까지 지어준다는 것은 집안으로 봐서는 큰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 없다 대대로 모든 이에게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 큰 귀감이 되므로 연려비를 받기 위해 두 집안은 박터지게 경쟁을 하였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추천서에 모든 등락이 결정짓게 된다 당사자 본인들이 아닌 제3자에 의한 판단이 가장 큰 선발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홍대감은 집사를 통해 편지와 함께 바리바리 온갖 선물을 박정승 집에 보냈다 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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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제 며느리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며느리는 진정 하늘이 내려준 효부이옵니다 침에 걸린 제 시험위를 군소리 한 번 안 하고 그 온갖 수발을 닫으니 제가 옆에서 눈물이나 못 볼 지경입니다 그러니 정승 주천장 하나 친히 써주신다면 그 은혜 평생을 두고 가슴에 새겨 갚게 싸옵니다 홍대감은 한양 궁궐에서 정승까지 지내고 케임하여 낙향한 박정승에게 가전 아부를 다 떨어 결국 주천장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홍대감 집안의 문산댁이 최종 연료로 꼽힐 공산이 크다 집사는 그 주천서를 들고 바쁘게 집으로 향했다 나으리 여기 박정승 나으리의 주천장을 받아왔습니다 오냐 고생했다 지금 얼른 이 전대와 함께 주천장을 지도세도 모르게 사또에게 갖다 드리거라 절대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되는 이라 예 나으리 명심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집사는 야음을 틈타 봉원으로 향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다 마지막 성황당 앞을 지나면 바로 봉원인데 갑자기 복면을 쓴 남자들이 시퍼런 당검을 무게대고 협박을 했다 여봐라 어서 내 품에 있는 그 서찰을 내놓아라 안 그러면 오늘 살아남지 못할게야 그때였다 다시 성황당 뒤에서 장옷을 깊숙이 뒤집어선 여인이 나오더니 집사에게 빼앗은 서찰을 갈기갈기 찢어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다 아니 여보죠 대체 누군데 이런 큰벌을 받을 짓을 하는 게요 알 것 없느니라 그리고 이것까지 고석하게 홍대감에게는 사또에게 모두 전달했다 하고 자네가 이 전대를 차지하면 되지 않겠나 사또가 따로 확인해 볼 것도 아니고 홍대감도 따로 묻지 않을 테니 하지만 집사가 그리할 바보가 아니다 당장 홍대감에게 당했던 일을 낱낱이 아뢰었다 뭐라고 이런 처죽일 것들을 봤나 이건 틀림없이 곽대감이 벌인 일이다 홍대담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당장 이방을 찾아갔다 이복의 이방 조금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짓은 분명히 곽대감 집에서 벌인 일이니 끝까지 예의주시해 주게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단어는 닷새 남았다 예민해진 두 집안의 기싸움은 마치 전쟁과도 같았다 밤에 이방이 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어둠 속에서 장옷을 깊숙이 눌러선 한 여인이 갑자기 이방 앞을 가로막더니 이방 나으리 나 곽대감집 홍천댁 사람입니다 이것 받으십시오 그러더니 약간의 전대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쥐어주더니 바쁜 걸음으로 사라졌다 이방이 주머니를 열어보자 겨우 50량이 들어있었다 뭐야 겨우 이까지 걸로 날 매수한다는 게야 이방은 당장 홍대감에게 가서 방금 있었던 일을 낱낱이 고해 바쳤다 홍대감 나으리 이번 연료 효부상은 나으리 댁에서 받게 될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내 사또에게 지금까지 일을 모두 고해 바칠 것입니다 이방 이방 고맙네 자네만 믿겠네 그러며 이방의 손에 두툼한 전대 주머니를 쥐어줬다 드디어 단원날 시름 그네 널뛰기 시상이 끝나고 마지막 연료 효부상을 뽑는 일만 남았다 홍천댁과 문산댁은 가슴을 조리며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자 다음은 우리 고래서 가장 효부요 연료를 엄중히 심사하여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럼 호명하겠습니다 홍대감 집 문산댁이 우리 고래 효부 연료로 뽑혔습니다 문산댁은 앞으로 나와서 이 상을 받으시오 사람들의 와하는 환호 소리와 함께 문산댁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사또 앞으로 나아갔다 뒤에 남은 홍천댁과 곽대감 식구들은 모두 실망한 듯 고개를 숙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홍천댁은 집에 돌아와서 분한 마음에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 과연 과연 며칠 후 그 고울 초입에 문산댁의 이름이 새겨진 열녀비가 세워졌다 홍대감 집은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벌였다 그날 곽대감 집은 그야말로 곡설이 없는 초상집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뒤로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곽대감도 병으로 죽고 시어머니도 얼마 안 있어 그 길을 따라갔다 넓은 집에 젊은 홍천댁과 하인들만 남게 되었다 혼자 이 큰 집을 지키려니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여 집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의 노비문서도 불태우고 각자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얼마간의 전대도 나눠주니 모두 감격하여 홍천댁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 부디 잘들 살게 그동안 고생들 했네 난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 남은 여생을 지내려 하네 그리하여 홍천댁은 살림을 실은 당나귀 여러 마리와 가마를 타고 친정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달려나왔다 아버지 어머니 잘 받으셔요 오냐 우선 들어가자꾸나 안체에 들어간 홍천댁은 부모님께 절을 울렸다 오냐 고생했다 이제 애미 곁에서 같이 살자꾸나 애고 불쌍한 내 딸 예 친정으로 돌아온지 2년째 되던 어느 날 동네 매파가 놀러왔다 건넌 마을에 만석군이 있는데 일찍 아내와 사별하고 재취자리를 알아보고 있답니다 어찌나 사람 댐댐이가 반듯하고 훌륭한지 소문이 잦아온데 어찌 자리 한번 만들어 볼깝쇼 그래 그럼 자네가 한번 나서 보게나 홍천댁의 친정어머니는 얼른 승낙하였다 얼마 안 있어 얘기가 오고 가더니 바로 맞선을 보고 둘 다 해봤던 경험이 있는지라 큰 무리 없이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과연 말한대로 신랑은 성격이 온유하고 생각이 깊은지라 홍천댁은 남편 모시기에 온 정성을 다 쏟았다 게다가 처갓집에 구하기 힘든 값진 음식들을 늘상 보내니 이런 효도가 따로 없다 여보 내일은 장인 장모 댁에 다녀오는 게 어떻소 그동안 홀레올리고 한 번도 못 가지 않았어 홍천댁은 그런 세세한 배려에 감격하며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뭐가 고맙소 장인 장모님도 내 부모님인걸 그리하여 하인들을 시켜 부모님께 들 값비싼 비단과 옷감이며 과일을 준비하게 했다 오랜만에 친정에 오니 마음이 후문해진 홍천댁 어머니와 함께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로 밤을 지센다 어머니 그런데 문산댁은 어찌 지내나 궁금하네요 그때 연료효부상을 문산댁이 받았을 때는 얼마나 서러웠는지 엄청 울었네요 그러자 빙글에 미소만 짓던 친정 어머니가 말했다 얘야 그때 내가 연료효부상을 받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 그때 내가 연료효부상을 받았다면 넌 아직도 홍시 집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게야 그리고 문산댁은 시부모님 모두 돌아가신 뒤에도 연료효부상이 족쇄가 돼요 지금도 혼자 그 큰 집에서 외롭게 독수공방 한다더라 아 그랬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머니 말씀이 맞다 연료효부상을 받았다면 지금의 남편도 못 만났을 것이고 감옥 같은 집에서 평생 수절하다 죽었을 것이다 그랬다 사실은 그때 집사를 당검으로 협박했던 두 남자는 홍천댁의 진정 오빠였고 이방에게 50냥 주머니를 쥐어준 여인은 홍천댁 사람이 아니라 지금같이 누워있는 친정 어머니였다 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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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초파일 충청도 작은 산자락에 붙은 흥국사라는 작은 절에 많은 불자들이 정성을 드리려고 찾아온다 그 절에 그 절에는 그 절에는 많은 비군이들이 있는데 그중에 열대살로 보이는 한 어린 사민이가 정신없이 오는 불자들을 안내한다 여기서 사민이란 불교교단에 처음 입문하여 사민이 식계를 받았지만 아직 정식 승려인 비군이가 받는 구족계는 받지 못하고 수행하는 여성출가자를 말한다 한참을 바쁘게 움직이던 사민이 연주는 소피가 마려워 해우소로 가는 도중 절기둥 뒤편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거지 아이를 보았다 머리는 더봉 머리에 얼굴은 새까맞지만 눈에는 총기가 어려 있었다 볼일을 보고 나오니 거지 아이가 나른했는지 기둥에 몸을 기대어 졸고 있다 잠시 후 목탁소리에 잠이 깬 거지아이 명덕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삼배 보자기에 과일과 떡 약밥에 육아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깜짝 놀라 주위를 살펴보니 아무도 없다 일단 배가 고프니 호겁지겁 입에 쓸어당기 시작했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이토록 맛난 음식인가 명덕이는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을 듯 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먹다 보니 목에 걸려 캑캑 거리는데 연주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물을 갖다 주는 것이다 천천히 먹으려 그러다 체하겠네 아스님 아스님 고맙습니다 명덕이에게 물을 주고는 바쁘게 돌아가는 사민이 연주 명덕이는 몽하니 그녀 뒤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초파일이 지나고 보름쯤 되었을까 연주가 일쯤은 주변을 쓸고 있는데 목이 소리만 하게 누군가 자기를 부른다 스님 깜짝 놀라 돌아보니 얼마 전에 음식을 갖다 주었던 그 거지 소년이 아닌가 응 너였구나 그래 어쩐 일로 왔느냐 그러자 명덕이 얼굴이 빨개지더니 후다닥 귀여워서는 연주 손에 무엇인가를 건네주고 불이 나게 또 달려간다 연주는 요사체에 들어가 거지 명덕이가 주고 간 조그마한 보따리를 풀어보았다 거기에는 몇 개의 호박역과 산에서 땄는지 모루가 한옹큼 들어 있었다 연주는 빙글에 웃으며 엿 하나를 입에 넣어 물었다 그 뒤로 몇 달이 지났을까 마지막 더위가 가기 싫은지 바싹 신술을 부리던 날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내며 월천교 다리로 걸어가는 연주 그 밑에는 거지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발가벗고 멱을 감고 있었다 연주가 다리 중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보자 명덕이가 연주를 알아채고는 얼른 몸을 돌려 바지를 걸쳐 입었다 연주는 명덕이에게 손을 흔들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벌개진 명덕이가 거지 친구들에게 몰아모라 하더니 다리 위로 올라왔다 연주는 싸운 보따리를 명덕이에게 건네주었다 이거 친구들이랑 나눠먹으렴 예 고맙습니다 스님 둘은 다리 옆 작은 풀밭에 앉았다 전에 갖다준 역과 머루는 잘 먹었어 명덕이 부끄러운지 고개를 돌리며 시 웃는다 아니에요 스님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둘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서로의 처지도 알게 되었다 나이는 명덕이가 열 살 연주가 열네 살이니 누나였다 지가 어렸을 적에 집안이 가난하여 엄리가 집을 나가고 나이 많은 할매가 혼자 절 키우시다가 돌아가셔서 여기 월총교 다리 밑으로 흘러들어와 동량을 하기 시작했고만요 응 그랬구나 나도 어릴 때 강보했어요 흥국사 일주문에 버려진 걸 우리 주지스님이 데려다 키우셨어 우리 둘은 참 처지가 비슷하구나 예 그러네요 생각지도 생각지도 않게 연주는 남동생이 생겼고 명덕이는 누이가 생겼다 그 뒤로도 둘은 자주 만나 많은 얘기도 나누고 연주에게 글도 배웠다 명덕아 이제 너도 나이가 열둘이니 내가 한 곳을 소개해줄 테니 가서 일 좀 배워보지 않을래? 그래요 노이 그렇지 않아도 뭔가 배워보려고 생각하던 참인데 잘 됐네요 연주는 가끔 시주를 다니다 알게 된 장터 대장간 김서방에게 명덕이를 소개해 주었다 저와는 친남매나 다름없는 아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그날부터 명덕이는 대장간에서 먹고 자며 일을 배우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풀무질만 하다가 열여섯이 되니 제법 새도 다룰 줄 알게 되고 목소리나 행동도 어른스럽게 바뀌었고 한 사람 목술 충분히 하게 되니 세경까지 받게 되어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다 어느덧 명덕이 나이 18세가 되었고 연주는 22이 되었다 그런데 예전에는 둘이 만나도 거리낌없이 편하게 만날 수 있었으나 나이가 차니 이제는 둘만 만나기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어느 한낮 풍국사 주지스님이 거쳐하는 방에 연주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 연주야 올해 내 나이가 몇 인고 22입니다 22입니다 스님 그래 벌써 22이나 되었구나 강포에 쌓여있던 그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자라 처녀가 되었으니 나무 나무 아비 나무 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예 스님 연주야 내가 이곳에서 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불자가 되는 건 옳지 않구나 물론 부처님을 모시는 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소중하나 평생을 스님으로 살아야만 모시는 게 아니란다 그러니 이제 하산에서 지금껏 내가 누리지 못했던 가족의 정을 느끼며 살았으면 하는구나 내 말뜻 알아듣겠느냐 스님 전 여기가 좋습니다 여길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괜한 억지 부리지 말거라 내가 오랫동안 널 지켜보면 내린 결론이니 내 말을 따르거라 연주는 한참 동안 소리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너와 각별하게 지내는 총각 있지 않느냐 예 명덕이 말씀이시옵니까 그래 그 총각이 인상도 좋고 총기가 있어 보이더구나 너와 잘 맞는 짝이 될게야 예 아닙니다 스님 그 아이는 그저 저와 처지가 비슷한 남동생이나 갔사옵니다 그래 그러니 더욱 너와 잘 맞을 것이다 내 말 명심하고 그 총각을 한번 데리고 오너라 연주는 더 이상 확고한 주지스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알겠노라고 하고 물러났다 머치로 명덕이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주지스님께 데리고 갔다 스님 저 연주이옵니다 명덕이와 같이 왔사옵니다 오냐 어서 들어오거라 둘은 공손하게 합장을 하고 자리에 앉았다 스님이 두 사람에게 차를 권한다 자네 이름이 명덕이라고 했는가 예스님 그러하옵니다 그래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누 예 연주 누님 소개로 대장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 오늘 자네를 보자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연주와 자네가 짝이 되었으면 해서이네 예 명덕이는 깜짝 놀랐다 명덕이는 한참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다 그래 놀랄 줄 알았네 그런데 내 아무리 봐도 연주 짝으로는 자네만한 사람이 없을 듯하네 그러니 둘이 좋은 가시버시가 되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주면 좋지 않겠나 둘이 처지도 비슷하니 명덕이는 한참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다 어떤가 그리 하겠는가 스님 그러면야 저야 좋지만 연주 스님이 어떠실지 그것은 걱정 말게 연주야 그렇지 않느냐 연주도 대답을 못하고 얼굴만 빨개졌다 그날 둘의 헌약은 정해지고 열흘 후 훈국사에서 조촐하게 두의 혼례를 올리게 되었다 명덕이는 신부복을 입고 나온 연주를 보고 깜짝 놀랐다 다른 사람이었다 늘 승복을 입고 있어서 몰랐는데 오방색 고운 신부복을 입으니 마치 선녀와도 같았다 명덕이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연주를 바라보았다 연주도 그런 명덕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홀례가 끝난 후 주지스님이 준 약간의 돈으로 마련한 작은 초가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 누이 아니 이제 누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며 명덕이가 꼴꼴꼴 웃는다 여보 정말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당신을 호강시켜 주겠어 아닙니다 호강은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만 건강하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여보 명덕이는 촛불을 끄고 연주를 살며시 끌어안았다 그날 둘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남녀의 의식을 지루었다 너무나 행복하고 또 행복했다 아침이면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저녁이면 아내가 해주는 등력을 감고 잠자리에 드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다 게다가 아들까지 쑥 낳아주니 쇠를 두들기는 망치에 힘이 더 들어간다 여보 나왔소 예 고생했어요 우리 민식이 얼굴 좀 볼까 내가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 명덕이는 매일 봐도 신기한지 자식 곁에서 떠날지 모른다 저리도 정이 많은 사람이 그걸 보는 연주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온다 여보 내일은 장에 가서 과일과 음식을 준비해서 주지스님께 다녀옵시다 네 그래요 뵌지도 꽤 오래되었는데 둘은 다음날 장터로 향했다 연주는 애기를 얻고 종종 걸음으로 명덕이 뒤를 따라갔다 한참을 걷는데 한 노인이 죽으려 앉아있는 게 보였다 여보 날씨도 추운데 혹견만 입으시고 저리 앉아계시니 큰일 나겠어요 응 그러게 말이야 저 어르신 댁이 어디세요 나 말인가 나 집이 없다네 집이 없으시다고요 응 아니 날씨도 추운데 이리 계시면 큰일 납니다 응 춥구만 명덕이는 고개를 돌려 안에 연주를 쳐다보았다 벌써 얼굴 가득 걱정스러운 표정이다 어르신 그럼 가실 곳도 없단 말씀이세요 응 없데도 그러네 여보 장은 내일 가기로 하고 우선 집으로 모셔서 따뜻한 밥이라도 드시게 하죠 응 그러게 저 어르신 저희 집에 가셔서 따뜻하게 몸 좀 녹이시고 음식이라도 드시겠어요 응 그럼으냐 고맙지 그런데 내가 걷는 게 신통치 않아서 아 그러세요 그럼 를 얻고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에 도착하여 연주는 밥을 하고 명덕이는 얼른 군부를 떼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신세를 져서 어찌하노 아닙니다 어르신 편안하게 마음 잡숫고 누워 계십시오 잠시 후 밥상을 들고 들어오는 연주 어르신 차는 변변치 않지만 천천히 꼭꼭 씹어드십시오 응 고마우 그런데 어르신 갈 곳이 없으시면 지금껏 어찌 지내셨어요 응 그냥 이곳저곳 추위만 피할 수 있으면 거기서 지냈지 아이고 그러셨군요 연주가 명덕이에게 잠시 눈치를 보낸다 밖으로 나온 두 사람 여보 저 어르신이 갈 곳이 없으니 어떡해요 글쎄 말이야 나도 그게 염려가 돼서 그래서 말인데요 그럼요 한참 말을 못 잇는 연주 응 어서 말해보시오 그래서 말인데요 저 어르신을 우리가 모시면 어떻겠어요 그러자 명덕이도 환하게 웃으며 여보 사실 나도 당신에게 그 말을 하려고 했으나 당신 마음도 모르고 해서 말을 아꼈는데 그래요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이나 나나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자랐는데 새로 아버님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아요 가실 곳이 없으시니 우리가 잘 모셔요 둘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손을 잡고 기뻐했다 방으로 들어가서는 어르신 따로 가실 곳이 없으시면 여기 머무시는 건 어떠신지요 저희가 친아버님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니 나같은 거렁뱅이 노인을 거둬준다니 세상에 이처럼 착한 부부가 어디 있단 말이오 아닙니다 이제부터 아버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아버님 셋은 손을 잡고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짐을 쌓아 놓았던 작은 방을 모두 치우고 군부를 떼니 뜨끈뜨끈 했다 아버님 오늘부터 이 방에서 편하게 지내십시오 응 알겠네 고맙네 아이고 아버지 자식한테 고맙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하여 작은 집에 네 사람의 가족이 살게 되었다 명덕이와 연준은 정말 친아버지에게 하듯 잘했다 좋은 옷에 자기들은 안 먹어도 아버지에게는 좋은 음식을 드시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얼굴이 검게 그을린 명덕이가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아니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응 옆집에 불이 불이 나서 우리 대장간에도 불길이 옮겨붙어 이제 겨우 불길을 잡고 들어오는 길이네 아니 몸은 괜찮느냐 예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대장간도 다 불이 붙어서 당분간 일을 할 수 없겠어 어쩌면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요 여보 우선 안 다친 게 어디예요 아버지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노인을 안심시킨다 그러자 생각에 잠겨있던 노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너희들 나랑 같이 갈 곳이 있다 예 아버지 어디 가시게요 응 나만 따라오거라 그러며 성큼성큼 앞장서서 걷기 시작한다 불은 아기를 업고 영문도 모른 채 귀를 따르기 시작했다 한참을 걸어 고개를 넘고 또 한 고개를 넘으니 큰 마을이 보이기 시작한다 조금만 더 힘내거라 다 왔다 예 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응 난 괜찮다 하지만 애기를 아는 명덕이는 벌써 지쳐있었다 겨우 마을에 도착한 네 사람 노인이 갑자기 커다란 기와집으로 거침없이 들어간다 그러자 수십 명의 하인들이 나와 고개를 숙인다 나으리 잘 다녀오셨습니까? 깜짝 놀란 명덕이 내외는 어리둥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여봐라 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네 손자가 왔다 어서 메시오라 예 나으리 일사불란하게 네 사람을 안체로 모신다 아니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노인이 씨 웃으며 안체로 들어간다 어서 앉거라 사실은 그랬다 노인은 이 고울에 소문난 만석꾼 이었다 그런데 일찍 사별하여 자식도 없이 외롭게 지내다 자신의 재산을 남겨줄 인물을 찾아 거렁뱅이 행세를 했던 것이다 그러다 명덕이 내외를 만난 것이고 하지만 처음만 보고는 인성을 알 수가 없으므로 시간을 두고 불을 지켜보았던 것이다 자 아들 그리고 며느라기야 이제 이 모든 것이 너희들 것이다 명덕이 내외는 그제서야 사연을 알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내 너희 같은 훌륭한 자식을 두었으니 억만금이 필요 없구나 앞으로도 나를 애비로 알고 잘 보살펴주겠느냐 둘은 그저 하염없이 눈물 눈물만 흘렸다 그 뒤로 네 사람은 친자식 부모 이상으로 서로를 아껴주었으며 노인이 죽고 난 이후로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재산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선행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 나라에서 주는 큰 상과 벼슬까지 받게 되었다 한다 보기 드문 가디환장의 오방색 끈으로 치장을 하고 은빛 갈기를 폴러기는 백마에 올라탄 한 선비가 마을 초입에 들어서고 있다 몸종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말코삐를 잡고 뒤로는 바리바리 보쯤을 맨 하인들이 뒤를 따랐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 보는 화려한 행차에 하던 일을 멈추고 넋을 잃고 쳐다보았다 도대체 이런 시골 마을에는 안 어울리는 행차임에 틀림없다 백마를 탄 귀인은 천천히 마을에서 재산 꽤나 있고 방귀 좀 끼는 허진사 집으로 들어갔다 허진사는 평소 욕심이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지라 마을 사람들이 허진사라면 혀를 내두르는 인물이다 계십니까? 그러자 안에서 모슴이 극달같이 달려와 대문을 열어주었다 그때 기침을 홀럭거리며 대청으로 나온 허진사가 누구신가? 당수 당수 고른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저 망길이옵니다 누구라고? 망길입니다 당수 아니 삼십여 년 전에 이곳을 떠났던 망길이가 맞느냐? 예 당숙님 아니 이게 웬일이냐 죽은 줄 알았던 망길이라고? 어서 들어가셔서 절 받으시죠 망길이는 당숙 허진사에게 큰절을 올렸다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선비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여보게들 자네들은 잘 모르겠지 이 사람은 내 사촌 형님의 아들로서 아주 오래전에 이 마을을 떠났었지 그런데 자네 허우대가 그럴듯한 걸 보니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보구만 그때 망길이가 하인들에게 여봐라 그것들을 이곳으로 갖고 오너라 그러자 하인들이 당나귀에 가득 실었던 짐들을 대청마루에 올려놓았다 당숙님 이거 별거 아니지만 당숙님과 문중어른들께 드리려고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러며 보따리를 풀자 시골에선 감히 구경도 못할 좋은 옷감들과 선물들로 가득 찼다 아니 여보게 이런 귀한걸 아닙니다 당숙님 별거 다니니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벗짐 속에서 당황이란 걸 꺼내더니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모두 처음 보는 물건이라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이것은 당황이라 하는데 그것을 열면 이런 조그만 막대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며 폭 옆으로 쓱 긁은 확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붙는 것이다 모두 놀라 입을 벌리는데 이것은 당황이라 하여 부시돌 대형으로 서양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부시돌 처럼 힘들게 부딪히지 않아도 한 번만 이 옆을 긁으면 단 한 번에 불이 붙는 것이니 한 번들 써보십시오 허진사도 처음 보는 물건에 몹시 놀랐다 아니 세상에 오래 살다 보니 이런 게 다 있구만 그래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한양에서 커다란 당황 공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어찌나 많이들 사가는지 물건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도 하겠네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나 부시돌 없이 부리붓다니 모두들 횡재라도 한 듯 하나씩 들고 집으로 갔다 그때부터 망기리는 동네에서 왕보다 더한 대우를 받았다 심지어 나이 든 노인도 망기리를 보면 먼저 고개를 숙였다 너치로 허진사는 아들 둘과 망기리를 데리고 마을 한 바퀴를 돌았다 어떤가 많이 변했지 않는가 예 모두 바뀌어서 도통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기억하는가 자네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셨던 집일세 아 이곳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 벌써 30년이 지났구만 자네 지금 나이가 어찌 되노 예 올해로 58나입니다 아이고 벌써 그리 됐구만 그래 처자는 어디 있노 예 사실 부끄럽습니다만 일찍 사별하여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바쁘기도 해서 재원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어 이 사람아 그래도 안 사람은 있어야지 예 이제는 조금 숨 좀 돌릴만 하니 좋은 사람 나서면 할까 합니다 허진사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 했다 마침 길을 가다 빈 땅이 보이니 망길이가 이제 저도 나이도 있고 하니 고향인 이곳에 서른 칸 좀 되는 집을 지어 편안히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야 당숙님과 동생들도 자주 보고요 지금 한양에 있는 당황 공장은 저 없이도 잘 돌아가니까요 이젠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 이곳 고향에서 나랑 편안하게 보냈세 그리고 집은 뭐 알아 짓나 우리 집 피어있는 넓은 별채를 손질해서 줄 테니 그곳에 머물게나 돈 버리지 말게 아 그럴까요 당숙님만 괜찮으시면 저도 좋습니다 그날 밤 허진사는 비밀스럽게 아들을 불러 조심스럽게 밀담을 나눴다 너도 알다시피 너의 사촌 형님인 만길이와 내가 같이 살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사별하여 자식도 없이 혼자 산다 하니 만에 하나 일이 생기면 그 많은 재산을 누가 관리하겠느냐 그러니 내 자식도 중에 하나를 만길이 호적에 입적시키자꾸나 내 생각은 어떠냐 예 아버님 저는 괜찮은데 만길이 형님 생각이 어떨지 그건 걱정 말거라 내가 말하면 그대로 할게다 아버님 그러다 재혼해서 아이라도 가지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건너마을에 하수댁이라고 사는데 자식을 못 낳는 성녀라 소박을 당했다 하길래 내가 얼른 손을 써놓았다 둘을 홀레를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당숙의 소개로 만길이는 소박 맞은 하수댁과 홀레를 치르고 가시보시가 되었다 그리고 사천동생의 아들 만길이 호적에 입적시켰다 다행히 새로 들인 마누라와는 속궁합마저 잘 맞으니 하루에도 서너번 눈만 맞으면 행사를 지르곤 한다 어느 날 만길이는 예 나으리 이득금 만오천량을 들고 진공령을 넘어오는데 열댓명의 산정놈들이 나타나서 목에 칼을 들이대 꼼짝없이 돈을 빼앗기고 장부만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만길이는 크게 한숨을 쉬더니 오니 알았다 돈도 돈이지만 내가 무사하다니 그것이 더 다행이구나 욕봤다 허진사는 만길이의 대범한 성격에 깜짝 놀랐다 만오천량 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아닌가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안하고 하인의 말을 믿고 게다가 위로까지 하니 절로 감탄이 나왔다 여보게 당장 돈은 걱정 말게 나한테도 있으니 우선 그걸 쓰게나 아이고 당숙님 별것 아닌 걸로 심려를 끼치는군요 아닐세 자네와 나는 일가 아닌가 걱정 말게 그리하여 허진사가 빌려준 돈으로 아내 폐물도 사주고 좋다는 여리집에도 가서 마음껏 돈을 써댔다 하루는 허진사가 망길이의 호족에 입적시킨 손자를 불러내어 물었다 그래 내 아버지는 요즘 어떻하더냐 예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한양 당황 공장도 잘 돌아가고 이득이 많이 나고 있다 합니다 그래 허진사는 폐심의 미소를 지었다 너치로 망길이가 급하게 당숙을 찾았다 당숙님 지금 당황 공장이 좁아서 그 많은 물량을 대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한양을 다녀와야 될 듯합니다 그런가 얼른 다녀오게 예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망길이는 하인들을 데리고 한양으로 갔다 너치로 돌아온 망길이가 당숙 앞에 돈을 내놓는다 당숙님 일전에 빌렸던 돈에 이자까지 충분히 넣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자네와 나 사이에 무슨 이자란 말인가 아닙니다 당숙님 공과 산은 정확해야 됩니다 허진사는 입이 찢어져 담을 줄을 몰랐다 그렇게 당황이 잘 팔리는 게구만 그럼요 없어서 못 팝니다요 땅 짚고 헤엄치기나 진배 없죠 그런데 당황 공장이 좁아서 어찌하나 그러게요 지금 있는 곳에 좋은 땅이 있는데 당숙님도 아시겠지만 한양에서 가장 좋은 요지라 너무 터무니없이 땅값을 부르니 고민 중입니다 그게 얼만가 예 300만 양이라 합니다 사실 2년만 열심히 하면 그 돈은 다 뽑는데 목돈을 거기에 다 쓸 수 없어서요 그런가 허진사는 고개만 끄덕이더니 말이 없다 당숙님 걱정 마십시오 어떻게든 될 겁니다 안체로 돌아온 허진사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300만 양이라면 지금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도 부족하다 밤새 고민고민하던 허진사가 만길이를 찾아 말했다 여보게 우선 내가 짜고 또 짜면 200만 양은 될 걸세 내가 그것을 자네에게 투자할 테니 새로 생기는 당황공장에서 벌어들이는 이득금을 나한테 나눠줄 수 없겠나 만길이는 한참을 고심했다 고개를 저어 보기도 하고 다시 끄덕이기도 하더니 무릎을 치며 말했다 좋습니다 당숙님 대신 저한테 총 이득의 30을 주십시오 30 예 2년만 돌려도 본전은 다 뽑습니다 그래 30 주겠네 알겠습니다 대신 돈 많이 버셔서 마을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부가 있겠나 이 사람아 그리하여 자고 짜서 200만 양을 만들어 만길이에게 주었다 여보게 내 전 재산일세 잘 부탁하네 그럼요 제 어찌 당숙님의 피같은 돈을 섣불리 쓰겠습니까 그리고 당숙님도 바로 절 따라 올라오십시오 당황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물론이지 곧 따라가겠네 그리하여 만길이는 데리고 왔던 하인들과 아내를 데리고 한양으로 출발했다 다음날 다음날 허진사도 하나 도저히 도저히 당황 당황 공장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놀란 허진사 아들이 달려가 주인에게 물었다 여기 혹시 만길이라는 사람이 하는 당황 공장이라고 알고 있어 아 만길이 여기서 떠난지 오래됐소이다 그리고 당황 공장은 무엇이오 여기는 짚시를 짜서 장터에 내다 파는 곳인디 허진사는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자 얼이 빠져버렸다 다시 30여 년 전으로 돌아가보자 사실 만길이는 어려서 당숙 때문에 고향을 떠났던 것이다 만길이의 아버지는 잘사는 지금의 당숙한테 땅을 빌려 소작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작료를 터무니없이 올려 그나마 그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만길의 아버지는 사촌동생인 허진사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이자를 고리채로 받아가고 안 갚으면 동네 건달패들을 불러 적치니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결국 만길이 혼자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끌었다 아버지 장례만 마치고 만길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향을 떠났던 것이다 상서 홍우원이 과거에 급제하기 전의 일이다 동협이라 하여 경기도 동쪽과 강원도에 간 적이 있었다 그날따라 날도 몹시 춥고 이미 해도 기울었는데 인간은 보이지 않고 아무리 서둘러도 역참에 도달할 수가 없을 듯했다 두려움과 추위에 한참을 걷다 마침 불빛이 있어 따라가 보니 집 한채가 보였다 이리 오너라 헛간이라도 며느리 며느리 방을 쳐다보았다 홍우원 홍우원은 살짝 보둑고양이처럼 들어가 그녀 옆에 조심히 누웠다 다행히 아직 눈치를 못 챈듯 했다 그는 조금 더 대담하게 그녀의 가슴으로 손을 넣어보았다 잠결인지 며느리가 몸을 뒤척이고는 다시 잠이 들었다 이번에는 더욱더 과감하게 그녀의 고쟁이 속으로 손을 넣어보았다 가칠가칠한 무엇인가가 느껴졌다 홍우원은 가슴이 뛰고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며느리가 홍우원의 손을 거칠게 쳐내더니 일어나 호롱불을 켰다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알만하신 양반이 혼자자는 아녀자의 방에 들어와 이런 몹쓸 짓을 하다니요 어서 일어나 보십시오 홍우원은 깊이 잠든 척하다가 여러 번 부르자 비로소 하품을 하고 지지개를 쳐며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미안하오 내가 소피를 보러 갔다 방을 잘못 들어와 잤나 보오 미안하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챈 며느리는 호되게 꾸짖기 시작했다 책 읽는 양반이라면 의리를 알아야 할 텐데 어찌 남녀가 유별해야 한다는 걸 모르십니까 시부모님께서 나가시며 손님이 양반이기에 큰 의심 하지 않고 집을 지켜달라 부탁하셨지요 그런데 밤중에 몰래 이런 불경한 마음을 품으셨으니 양반 양반 행실로서 어찌 도리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문 밖으로 나가서 회초리를 찾아오세요 홍 의원이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움에 견딜 수 없었다 얼굴에서 귀까지 온통 빨개져서는 마지못해 문 밖으로 나가 회초리를 찾아왔다 바지를 걷어올리세요 너무나 당찬 며느리의 호통에 어쩔 수 없이 명에 따랐다 그녀는 열몇대를 때리더니 붕괴했다 내일 시부모님께서 오시면 자세한 사정을 다 말씀드릴 테니 다시는 그런 헛된 생각을 하지 말고 편안히 주무세요 할 수 없이 노인 내의 방으로 돌아와 누운 홍 의원은 부끄러움에 뜬 눈으로 방을 지셌다 다음 날 돌아온 노부부는 편안하게 잤는지 물었다 홍 의원은 눈도 못 마주치고 고개를 숙였다 그때 며느리가 밤사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노여워하며 말했다 내가 내 정절을 알기에 혼자 남겨 손님을 대접하게 했다 그리고 젊은 남자가 여색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부드럽고 완곡하게 말씀을 드려서 안된다는 뜻을 보였으면 될 것을 내가 어찌 감히 해초리로 양반의 종아리를 때린단 말이냐 선비열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총여자가 무지해 양반께 욕을 보였으니 황송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며 어제 그 회처리로 며느리의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홍우원은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며 노인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모두 채풀찰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는 더욱 부끄러워져 고마움을 표하고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다 그날도 수십 일을 가니 날이 저물었다 다행히 가까운 곳에 주막이 있어 하룻밤 묵고 가기를 정했다 그 집에는 부부 둘만 있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주인 남자가 말했다 소인이 마침 급한 일이 생겨 십리쯤 떨어진 곳에 가야 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돌아오니 손님께서는 편안히 주무십시오 그러고는 처에게 손님을 잘 대접하라 부탁하며 떠났다 여자는 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홍우원은 어젯밤 일을 교훈삼아 다시는 비뚤어진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지 다짐하며 잠을 청했다 밤이 깊어지자 여자가 방문 앞에서 홍우원에게 말했다 나리 나리 방이 방이 차가울 텐데 춥지 않으세요? 그러며 방으로 들어왔다 홍우원은 춥지 않다고 대답했다 여자는 노골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어쩌면 어쩌면 이리도 호탕하게 잘생기셨을까요? 어머 이 기다란 손가락 좀 봐 그러며 손을 잡는다 아니 왜 그러시오? 난 그런 사람이 아니오 손님 밤도 길고 허전하니 소인이 하는 대로만 따라오세요 그러며 그의 약물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전날 큰 봉변을 당한지라 여자가 서너 차례 유혹을 했지만 끝내 듣지 않았다 온갖 방법으로 유혹해도 안 되자 끝내는 나가면서 문을 쾅 닫더니 버럭화를 내고 욕소를 퍼부었다 젊은 사내가 여자와 한 집에서 둘만 있는데 X욕 한 점조차 없다니 선비님 혹시 고자 아닙니까 어찌 이리도 재미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하며 왁자지꼬라게 털어온 욕소를 하며 손님 아니면 남자가 없는 줄 알아요 하더니 사림문을 걷어차고 나가 어떤 총각을 이끌고 들어와서는 한참 웅탕한 짓을 하더니 끌어안고 깊은 잠에 빠진 듯 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여자와 남자의 비명이 들리고 나갔던 남편이 피무른 칼을 들고 홍 의원이 있는 방 문 밖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주무십니까 누구십니까 소인은 이 집 주인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홍 의원은 그가 흉악한 일을 저지른지라 매우 두려웠지만 자신은 털끝만한 잘못도 없기에 문을 열어 들어오게 했다 남자는 갑자기 그에게 큰절을 하고 칭찬하며 말했다 나리께서는 정말 대인군자이십니다 젊은 남자 중에 깊은 밤 젊은 여자와 자면서도 정육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마누라 평소 행시를 보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증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제 보니 나리의 풍모가 뛰어나서인지 마누라가 쳐다보는 게 음심이 가득한 눈치라 소인이 일부러 출타한다 하고는 문 밖에 숨어서 몰래 살피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 여자는 음탕한 마음으로 나리를 유혹했습죠 그러나 나리께서는 굳굳이 거절하셨지요 그러자 마누라가 정육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웃 총각을 불러와 동침했습니다 소인이 그 행동에 분을 참지 못하고 한 칼에 그들을 찔러 죽였지요 만일 손님이 조금이라도 저 여자의 유혹을 떨쳐내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소인의 칼날을 면치 못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손님 같은 진정한 대인군자는 처음입니다 이제 저도 이곳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나리께서도 이 집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함께 문을 나섰는데 몇 걸음 가다가 남자가 말했다 소인이 한 가지 잊은 일이 있습니다 집에 불을 지르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러고는 몸을 돌려 돌아갔다 하지만 특별히 홍 의원은 그 남자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서 혼자 먼저 가버렸다 한참을 가다가 뒤돌아보니 멀고 먼 곳에 화염이 하늘 높이 솟고 있었다 그 뒤 홍 의원은 과거에 급제해 강원 감사가 되었다 관할지로 가다가 처음 머물렀던 그 집을 찾아갔다 며느리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고 노인 내외는 마루에 앉아서 콩을 까고 있었다 어르신 편안하신지요 아이고 나리 이런 누추한 곳에 어찌 그가 누군지 모르는 눈치였다 며느리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르신 접니다 회초리 그러자 모두 고개를 들어 홍 의원을 보더니 뒤로 넘어졌다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귀하신 어른을 몰라뵙고 아닙니다 어르신 어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며 노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며느리를 쳐다보며 가볍게 목매를 했다 내 그날의 교훈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꼭 한번 찾아뵙고 인사라도 드리려던 참에 마침 이곳을 관리하게 되어 얼른 찾아뵌 것이지요 두 분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예 생명의 은인이라니요 아 그런 게 있습니다 하며 혼자 호탕하게 웃었다 그리 홍 의원은 그 집에 많은 재물도 선사하고 며느리에게는 초부상도 내리고 때마다 반청으로 불러 진수성찬으로 대접했다 한다 어떤 사람이 돼지 꿈을 꾸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라 신기하여서 동네 노인한테 해몽을 해달라고 찾아갔다 자네 오늘 잘 얻어 먹을 일 생겼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만한 데가 없었다 잘 얻어 먹다니요 그럴 때라곤 없는답쇼 얘들 알겠나 해몽이 그러니 그렇다 할 뿐이지 그 사람은 노인의 해몽이 좀 싱거운 소리 같기도 해서 별로 마음에 두지 않고 있었는데 이웃에 사는 아이가 심부름을 왔다 멀리서 친구가 오셨다고 아저씨도 오셔서 같이 놀자고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뭐라고 이거 정말 해몽이 맞으려나 보다 하고 그냥 우돈만 걸치고 찾아갔더니 같은 또래 친구들이 벌써 연아문명 와 있었다 이야기도 하고 장기도 두면서 한참을 놀고 있으려니까 잘 차린 주안상이 나왔다 술과 고기 그리고 떡까지 실컷 얻어 먹고 생각하니 해몽이 신통하게 여겨졌다 그래서 이튿날에 구지도 않은 꿈을 꾸었다고 전날 늙은이를 또 찾아갔다 노인의 생각을 또 보려는 속셈이었다 어르신 어쩌녁에도 또 돼지 꿈을 꿨습니다요 자넨 어떻게 돼지 꿈만 잡고 꾸나 희한할 노릇일세 가만 있자 연 이틀째 돼지 꿈 이라 옳지 자네 오늘 새 옷을 입겠네 새 옷이라뇨 이 옷을 갈아입은 지 며칠 안 되는데요 아따 그걸 누가 아나 해몽이 그렇다 할 뿐이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아이들 옷을 모두 갈아입히고 벗어놓은 옷에 실밥을 뽑으며 말하였다 아침부터 어디를 그렇게 다녀오시오 어서 들어가 맞는지 옷 한번 입어보구랴 이달 보름 날이 친정 아버지 진갑 아녀요 그래서 아버지가 옷감을 보내서 새 옷을 지어놓았으니 어서 입어봐요 참말로 기가 막혔다 이거 해몽이 어지간히 맞아 들어간다 거짓으로 그랬건만 그것마저 맞네 그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감탄하고는 이튿날 아침 또 찾아가서 구지도 않은 돼지 꿈을 꾸었노라고 이번에도 해몽을 정하였다 무엇이라 삼일내리 돼지 꿈을 꾸었다고 그런데 자네 오늘은 조심하게 누구한테 매 맞겠네 매를 맞다니요 누구한테 잘못한 일도 없는데요 남자는 찌찌해서 오늘은 집에서 꼼짝도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서둘러서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다 막 골목을 들어서려는데 동네 안에서 불량하기로 소문난 백가라는 놈이 새벽부터 술이 취해서 비틀거리며 나왔다 저 자식과 마주쳤다가는 재미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골목으로 빠져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백가놈이 뒤에서 쿵쾅거리며 쫓아와서는 야 이 자식아 너 왜 사람을 보고 피해가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 라고 하며 남자의 멱살을 잡더니 이마로 사정없이 딱 하고 들이받아 흠한 길바닥에 나가 떨어졌다 이 새끼야 내가 문둥병 환자냐 왜 사람을 보고 피해 백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며 차고 때리고 하는데 워낙 힘이 달리니 꼼짝없이 맞는 수밖에 없었다 5,6월 개 두들겨 맞듯 맞았다 간신히 키워서 짐으로 왔다 공연이 않겠나 이놈의 돼지가 배가 고파서 일어나 그리고 죽을 좀 더 갖다 주거든 그래도 또 꿀꿀거리고 나대면 이놈의 돼지가 우리가 질척해서 그러나 그러곤 까실까실한 새 검부러기를 잔뜩 안에다 넣어주지 그게 돼지로 보면 새옷을 입는 것이지 않겠나 그런데 또 그놈의 돼지가 꿀꿀거려 보게 이놈의 돼지가 뭐가 부족해 이 지랄이야 그러곤 작대길 갖다가 두들겨 패지 않겠어 해몽이라고 달리 별난 거 있는 줄 아나 이렇게 저렇게 경험을 토대로 대충 그러려니 하고 맞추어서 푸는 거지 안 그런가 그러나 저러나 자네 많이 맞았나 보군 성한 곳이 하나도 없네 그려 내일도 또 돼지 꿈을 꾸면 말하게나 그러자 남자는 손사래를 치며 도망치듯 집으로 바삐 걸어갔다 무실댁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남편이 과거 보러 떠났는데 날마다 걱정을 해서 그런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다 호리병을 하나 들고 가는데 병 모가지가 똑 부러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무실댁은 너무나 꿈이 꺼림칙하고 불길해 보무지 견딜 수 없어서 가까운 동네에 사는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다 그런데 마침 무당이 마실 가고 붓다 어머니 안 계시느냐 예 잠시 외출하셨는데요 할 수 없이 그냥 돌아오려고 하는데 무당의 딸이 물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무슨 일이 있어서 오신 모양인데 저도 조금은 아니까 말씀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내 어머미나 만나면 물을까 했던 것이지만 자네도 안다면 내 얘기함세 그러면서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떤가 이 꿈이 불길한 꿈이 맞는가 그러자 무당의 딸은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이를 어쩝니까 서방님께서 말에서 떨어져 목을 다치셨군요 호리병이 사람의 손에 들려다니는 것은 말의 탄 것에 비할 수 있고 떨어져서 목이 부러지기는 사람이나 병이 다 같지 않겠어요? 이 말을 들은 무실댁은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해져 무당집을 나왔다 그래서 잔뜩 수심에 쌓여있는데 무당이 저쪽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아이고 무실댁 이거 웬일이세요? 저희 집을 오셨던 모양이군요 제가 잠시 마실을 다녀와서 무당은 배나 친절한 척 수다를 떨었다 부인은 무당의 집앞에서 꿈이야기며 딸이 일러주던 이야기를 소상히 말하였다 그러자 무당이 펄펄 뛰었다 이런 망할 이런 망할 것에 주둥이가 어딨단 말씀이요요 지금 다시 들어가셔서 제 딸을 제 딸을 붙잡고 왼발을 구르며 왼뼈을 세 번 때리세요 그리고 야 내 꿈 도로 내놓아라고 하셔요 그러면 그 뒤는 제가 들어가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실댁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 기뻐하십시오 서방님께서는 이번 과거에 급제를 하셨습니다 두 손으로 떠받드는 형국이니까 여러 사람 손에 떠받들려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서 댁이 돌아가셔서 안팎을 말끔히 치우고 급제하신 서방님 맞이할 준비나 하셔요 그리고 잔치 마련도 서두르셔야 합니다 저도 곧 뒤따라 내려가 뵙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무실댁은 단숨에 집으로 달려가 식구들과 함께 잔치를 서두르는데 벌써 관청 사령이 달려와 외쳤다 이댁 서방님께서 급제를 하셔서 곧 행차가 도착하십니다 어서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무실댁은 무당의 손을 잡고 폴짝폴짝 기뻐뛰었다 그러기에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지 않은가 싶다 조선초 임진왜란 이었다 이맘다 외적들이 가마케 쳐들어온다는 바람에 동네마다 몰려서 산속으로 피난을 갔다 그때만 해도 절구 뒤에 가서 키를 쓰고 숨어도 난을 피할 수 있던 시절이라서 산속에서 며칠 지내다 나오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도대체 우리나라와 무슨 원수가 졌다고 이렇게 갑자기 쳐들어 온단 말인가 그때 어느 동네 사람들이 모두 함께 산속으로 피난을 갔다 그들 일행의 영도자 경이라고 할까 가장 지혜 많은 노인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개교를 꾸미고 있었다 자네 오늘 저녁 일랑은 장정 노대만 데리고 내려가서 순이 할머니 돌아가시면 쓰려고 놓아둔 널 판짓감 등을 모두 가지고 올라와 주게 그리고 자네는 김대목 집 연장 괴짝을 가져오고 이튿날 그들은 여럿이 쳐다놓은 제목을 놓고 자르고 깎고 대패로 밀었다 그렇게 하여 함농만한 괴짝을 일고 여덟 개나 만들었다 이번 헬랑은 자네들 아무개 아무개를 선두 대장으로 하여 몇 패로 갈라져서 산속을 뒤지게 땅벌이든 호박벌이든 아무거라도 좋다 벌이라고 생긴 것은 모조리 긁어 담아오는 거야 설사 몇 방 쓰이는 게 대순가 그게 다 나라를 위하는 길인데 그러면 몸 사리지 말고 빨리들 많이 잡아가지고 오게 벌을 잡으러 올라가고 한낮이 되자 돌아온 젊은이들이 어떤 이는 머리를 어떤 이는 발등을 쓰였다고 엄살을 하였으나 상자마다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벌을 잡아가지고 왔다 그리하여 괴짝마다 벌을 가득 가득 채워놓고 뚜껑을 덮었다 그 이튿날 이른 새벽 외적 진지에서 많이 쳐다보이는 언덕 위에 벌 퇴짝을 옮겨놓았다 그리고 새색시들 치마 폭으로 깃발을 만들어 흔들며 진과 뱅과리를 마구 두들기고 고함을 쳤다 그것을 본 외적들은 틀림없이 의병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토벌대를 조직해서 무서운 조총을 탕탕 써며 언덕을 향하여 올라갔다 그러나 우리 측은 본래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닌지라 이쪽에서는 깃발과 풍물만 거두어 가지고 거미 새끼 헤어지듯 숨어버렸다 빠가야로 하잘 것 없는 놈들이구나 외적들은 저희들이 무서워서 도망친 줄로만 알고 우수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뭐지 커다란 상자가 보였다 군량미 총기 금은 보아일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지고 가서 대장님께 모이고 분부를 기다리자 놈들은 여럿이 나누어 떠매고 본진으로 돌아갔다 어느덧 한낮이 되어 햇볕이 뜨겁게 내리 재었다 가뜩이나 벌거벗기 좋아하는 외적들이라 모두 알몸으로 괴짝 둘레에 몰려들었다 대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응 우선 뜯어놔 봐 망치워 총 개머리판으로 마구 두들겨 열어보니 잔뜩 골이 난 벌떼들이 몰려나와 외적을 닥치는 대로 쏘아댔다 어? 이거 이거? 가로 뛰고 새로 뛰는 벌들은 하늘을 덮어 날며 미친 듯이 쏘아댔다 대장도 호박벌에게 이마를 노대빵이나 쏘이고 화가 치밀었다 여놈의 새끼들 어디 두고 보자 한쪽에서 그 야단이 나는 동안 또 다른 산속에서는 지혜 많은 노인이 동네 사람들과 또 다른 개교를 꾸미고 있었다 황과 염초를 고아 화약을 만드는 것이었다 고려 말기에 발명된 최무선의 화약을 만드는 방법이 널리 알려져 왔기 때문에 화약 만들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먼저와 같은 나무 그짝의 화약을 가득가득 담았다 그리고 백지를 덮은 다음 또 볼을 조금 담아 뚜껑을 닫았다 판자 담았음으로 자세히 자세히 보면 볼이 꼼지락꼼지락 하는 것이 들여다보였다 이제 됐네 자 또 한 번 혼 좀 내줄까 어여차 이거 외노 보내는 선물치고는 너무나 훌륭한 됩쇼 사양말고들 잡수라 장정들은 농담을 섞어가면서 먼저와는 반대 방향인 상 꼭대기로 괴짝들을 갖다 놓았다 그리고는 한바탕 진과 꽹과리를 신나게 두들겨 댔다 대장님 저놈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뭐 저런 고약한 조선놈들 보았나 야마모토 너가 내 부하들을 데리고 빨리 가서 처치해버리고 와라 지휘를 하는 대장이나 불러서 모인 병절들이 얼굴이고 몸이고 송한 놈이 하나도 없었다 이마며 볼이며 어깨다리 모두 아직 볼한테 쏘여서 복숭아같이 부어오른 채 총들을 메고 우역구역 모여들었다 자 이번엔 꼭 저번에 단한 수모를 만회하자고 외적들은 상 꼭대기를 향해 마구 총을 쏘며 기어 올라갔다 하지만 역시 지난번과 똑같은 상황이었다 바가야로 조사징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줄 아나 저녁 놀이 하늘을 뒤덮을 무렵 외적들은 괴짝을 총대에 꿰매고 돌아왔다 야 이놈들아 야 이놈들아 요것 봐라 요기 벌들이 꼼지락거린다 새까맣게 태워버리시죠 대장님 자 어서 모닥불을 피우고 모두들 불들이나 쬐어라 옛 그들은 바쁘게 모닥불을 피우고 버리든 상자를 불에 올려놓았다 수십 명씩 둘러앉아서 불들을 쬐기 시작했다 이때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였다 이상하게 생각한 외군들 몇이 막 일어서려고 할 때였다 천지를 흔들만한 폭음이 불렸다 외놈들의 진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모두 폭탄 파편에 맞아 죽어 쓰러졌다 산속에 숨어있다 뛰쳐나온 동네 사람들은 황소리가 나자 모두 꽹과리를 치며 기뻐서 날뛰었다 그러자 노인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우리가 그토록 수많은 외적들의 침략을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지혜로운 노인들이 각지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이다 한 젊은 부부가 다정하게 살면서 남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항상 밤낮 구분 없이 붙잡고 옆방으로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껴안아 뒹굴며 사랑놀이를 했다 그런데 집에 누가 있을 때나 손님이 왔을 때에는 눈치가 보여 아내가 함께를 애호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여보 집에 손님이 왔거나 하면 말입니다 당신이 밖에서 돌아와 대문에 들어서면서 먼저 여보 우리 술 한 잔 할까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하고 옆방으로 들어가면 이어서 당신이 따라 들어오십시오 그러고 그러고 나서 방문을 닫고 한판 행사를 잘하고 나오면 혹시 남들이 보더라도 술 한잔 한 것으로 알테니 그러면 되지 않겠소 응 부인 참 좋은 생각을 했구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부부끼리 의의좋게 약속이 되었다 하루는 부인 친정에서 부친이 딸네 집에 다니러 왔다 마침 외출했던 남편이 집에 돌아와 장인 어른께 인사를 드린 다음 조금 앉아 있다가는 안으로 들어가 아내를 부르면서 말했다 여보 우리 술 한잔 할까 그러자 아내가 웃으면서 그렇게 하자고 대답한 후 옆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고 곧 남편도 뒤따라 들어갔다 부부가 한바탕 열을 올려 행사를 하고 나오니 흥분된 얼굴이 아직 가시지 않아 약간 불그레한 모습이 정말 술 한잔 한 것 같이 보였다 딸과 사이에 이러한 모습을 본 노인은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할멈에게 화를 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딸자식 아무 소용없다 열심히 키워 시집 보내놓았더니 제아비 술 좋아하는 줄 알면서 한잔 주지도 않고 저희들끼리만 방에 들어가 술을 처마셔 나쁜 것들 같으니라고 그리고는 얼굴이 벌개져서 나오니 그런 고약한 것들이 어디 있나 여보 할멈 이후로 다시는 딸네 집에 발걸음도 하지 말게 그리고 나 앞으로는 개들 안 볼 테니 절대 친정에 오지 못하게 하시게 이러면서 화를 사귀지 못하고 꾸짖었다 할멈이 생각해 보니 그렇게 서운하게 대접할 딸과 사위가 아닌데 무언가 이상하다고 여기고 하루는 영감 몰래 딸네 집에 가서 부친이 돌아와 화낸 사실을 딸에게 말하고는 꾸짖었다 너희들은 왜 술 좋아하는 부친께 그렇게도 서운하게 대접했느냐 너희들만 술을 마셨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동안의 이처럼 변했느냐 얘기를 들은 딸은 싱글봉글 웃으면서 당시 집에는 술이 없었고 곧 술을 사서 부친께 대접해 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부친이 그만 빨리 가셨기 때문에 대접하지 못한 것이라고 모친에게 얘기했다 그리고 당시 여차여차한 곡절이 있었다는 사실과 또 남편과 약속하여 시행하는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며 부친의 화가 풀어지게 잘 얘기해달라고 당부하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온 할몸이 영감에게 몰래 딸에게 다녀왔다는 얘기를 꺼내니 영감은 딸네 집에 가지 못하게 했는데 몰래 갔다고 하면서 또 화를 내고 야단을 쳤다 영감의 화가 조금 수그러진 뒤에 할몸은 딸네 집에 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내력을 설명한 다음에 노여워할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모든 것을 이해한 노인은 웃으면서 할몸에게 말했다 그렇게 된 게로구먼 그렇다면 우리 늙은이도 지금 바로 술 한잔 하면 어때 당신도 생각이 있지 이에 할몸도 그거 참 오랜만에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봉의하니 영감은 할몸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영감은 방문을 닫고 예전에 하던 것처럼 할몸의 옷을 벗겼다 비록 늙었지만 영감과 할몸은 새로운 분위기에 젖어서 정말 오랜만에 감동적인 기분을 맛보았고 그리고 깊은 정감을 새삼 느꼈다 힘들었지만 즐거운 행사를 치르고 났는데 할몸은 남은 열정이 가시지 않아 계속 흐뭇해 하면서 영감을 바라보며 한 번 웃고는 어리광하듯 이렇게 말했다 여보 영감 나 술 한잔 더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될까요? 이 다정한 목소리에 노인은 안타까운 듯이 손을 내줘으며 안되지 그 술은 노인들에게는 한잔으로도 크게 취하는 술이야 더하면 큰일나 며칠 지나고 하도록 해 응 라고 말하며 할몸에게 절제하라고 파일렀다 경기도의 안산땅은 지금은 시흥으로 편입이 되었지만 이곳에 유시성을 가진 유명한 의원이 있었다 그 의원이 중국에 가는 사신일행을 따라서 가다가 황해도 어느 지방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런데 평생에 없던 버릇인데 한밤중에 귀가 마려웠다 막 변소에 들어가서 앉으려고 하는데 등잔만한 불 둘이 나란히 환하게 비치며 들어왔다 아니 뭐야 저거 호랑이 아냐 호랑이는 변소의 문턱까지 바짝 다가왔다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하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더니 슬쩍 돌아서서 궁둥이를 들이대고 웅크리고 앉아서 자꾸 뒤돌아다 보는 것이었다 내가 나를 보고 올라타라는 이야기냐 호랑이라서 말은 못하지만 알아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쯤 된 바에는 도리가 없다 의원은 일어나서 호랑이 등에 엎였다 처음에는 성큼성큼 내닿더니 차츰차츰 속도를 빨리 하였다 참으로 휘어였다 삽시간에 몇 십 리나 달렸는지 깊숙한 골짜기에 그래도 꽤나 널찍한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런데 호랑이가 개를 하는지 큰 놈 작은 놈 수십 마리가 빙 둘러 앉았는데 한가운데 한가운데에는 키가 사랑치만큼하고 눈썹이 허옇게 샌 놈이 입을 딱 벌리고 앉아있었다 위원을 업고 온 호랑이가 몸짓으로 자꾸만 한가운데의 호랑이 쪽을 가리켰다 저놈을 좀 봐달라고 넘어가는 달빛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시집가는 색시를 잡아먹다가 족들이 낭자에 용자민 용의 머리를 새긴 비녀가 입안에 곤두서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내가 이것을 뺄 때 손을 깨물지 않겠느냐 의원이 묻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듯이 고개를 가로저우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다 손을 넣어서 더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빼내고 의원이라 상비약은 늘 가지고 다니므로 아가리의 잔주름을 잡고 끈 두개를 양쪽에 깨어 염랑에서 약을 꺼내오 깨워서 상처에 발라주었다 그리고는 코덱에 꾸짖어 말했다 아무리 미물의 짐승이기로 써니 신행길에 색시를 잡아먹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앞으로는 그런 나쁜 짓은 삼가도록 가여라 입안의 약은 새벽까지만 가만히 있으면 내일부터는 연한 것은 먹을 수가 있을 것이다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엄숙하게 듣는 것이 측은에 보이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아까 자기를 업어왔던 호랑이에게 일렀다 사람을 이 먼 곳까지 데려왔으면 마땅히 다시 데려다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호랑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등을 돌려댔다 다시 업해오면서 생각해보니 이놈이 아까 그 늙은 호랑이의 아들인지 손자인지는 몰라도 그 중에서 특사로 뽑힌 제일 장정인 것 같았다 얼마를 달려 묵던지게 마당에 받아르니 아직 밤은 새지 않았다 막 대떨에 올라서려고 하는데 이런 편이 있나 호랑이는 소리치며 의원의 신발 뒤꿈치를 물어 뜯었다 요런 발칙한 놈 같으니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무호고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들고 위협하여 쫓고 싶은데 지팡이고 작대기고 아무것도 없었다 호랑이는 여전히 물러가지 않고 앉았다 마침 대떨 옆에 수박 덩어리만한 돌멩이가 하나 놓여있었다 그 돌멩이를 들어서 얼려대니까 비슬비슬 물러갔다 대떨에 올라서면서 집어던졌더니 돌아서기가 무섭게 또 하고 덤볐다 그러다 그러다가 돌멩이로 얼러대면 달아나고 내려놓으면 또 덤볐다 몇 번이나 이 짓을 되풀이하자 결국 할 수 없이 방안까지 가지고 들어갔다 아무리 아무리 씩씩하고 구센 사람이라고 하여도 밤새 이 공경을 치렀으면 견디지 못할 것이다 정신없이 해가 녹다랗도록 자고 있는데 깨우는 소리가 들렸다 선잠을 깨워 기지개를 켜고 눈을 비비며 방안을 휘리 둘러보던 의원은 깜짝 놀랐다 아니 운목의 저게 금덩어리가 아냐 번쩍번쩍하는 황금 덩어리가 방 운목에 놓여있지 않은가 호랑이가 준 치료비였다 조선조 중엽에 아들이 몹시 귀한 가문의 3대 독자로 정홍수란 선비가 있었다 홍수는 그 귀한 아들 하나라도 얻기 위하여 유명하다는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공을 들였다 그 공덕였음인지 겨우 아들 하나를 얻게 되어 그 아이 이름을 정창옥이라 지었다 창옥은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남다른 비범함에 무사람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4대 독자인 귀한 아들이었으니 그야말로 금지우겹으로 들면 날까 놓으면 깨질까 아주 귀엽게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걸승이 아이의 얼굴을 삿갓을 쳐들고 내려보더니 어 그거 참 안됐구나 하면서 혀를 끌끌 차고는 가던 길을 가는 것이었다 그러자 창옥 아버지는 아차하면서 무엇인가 궁금한 생각에 그 걸승을 찾아보았지만 그 걸승은 이미 모습을 감추어버린 뒤였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아이가 열대살 먹게 되었을 때 인간의 운명을 귀신처럼 알아맞춘다는 길도사를 찾아갔다 길도사는 향을 피운 방안에 향냄새가 진동하다 주역팔괴를 응명하여 창옥의 앞날을 예지하기 시작했다 작개를 해놓고 괴상을 한참 주시하더니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18세에 명문가 규수와 혼례를 치르게 될 것이요 하지만 혼례를 치르고 동치마다 급사를 하게 되니 이 또한 한 인간의 슬픔이 아닐 수 없어 이런 예언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 정홍수는 저놈은 우리집의 사대 독자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죽어 그 액땜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하며 길도사에게 매달렸다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는 정홍수가 길도사에게 막무가내로 통사정을 하자 길도사는 냉정한 표정을 지으면서 인간의 운명은 하늘이 이미 정해준 천명인데 그 어찌 나약한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단호하게 거절해버렸다 그리고 설령 액을 면할 수 있는 비방을 가르쳐준다 해도 그것을 순간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마는 게 또한 인간이요 길도사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홍수는 사람 하나 살려주시오 하며 애원을 했다 길도사는 매달린 정홍수가 안타까오 본래 본래 생명에 관한 비방은 정기누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하고 경솔하게 처신하면 반드시 천혜가 있게 되오 라고 힘주어 설명했다 이렇게 비방을 설파한 길도사는 누런 종이 위에 개 세 마리를 그린 그림을 접어주면서 이 그림을 아들인 장옥이에게 주되 펼쳐보지 말고 생명에 위급하다고 느낄 때 펴보도록 하시오 라고 지시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장옥이가 열여덟 살이 되자 길도사가 예언한 대로 혼담이 날마다 줄을 이었다 그 중에서 물색하고 물색한 제상의 딸 박선영과 혼례를 치렀다 장옥은 길도사가 시키는 대로 잠은 물론이고 물 한 모금도 처갓집에서 먹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별 이상한 혼례도 다 보았네 하며 비아냥 됐다 그런가 하면 신부측에서도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 밤중에 날벼락처럼 혼례를 치른 신랑이 본가로 돌아가 버리자 신부는 그대로 친정에 눌러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혼례 초부터 독수공방을 하게 된 신부는 불운하게도 3일째 되던 날 비명에 죽고 말았다 칼에 깊숙이 질린 배의 상처에서 나는 피가 방바닥에 흥건하게 고였고 아래 속옷은 벗겨져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창옥의 처가 식구들은 하늘이 무너진 듯 대성 통곡을 했고 많은 사람들은 신랑이 한 짓이 아니고 누가 그랬겠느냐 하며 신랑을 죄인으로 몰아붙였다 그도 그럴 것이 물 한 모금 밥 한 숟갈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신랑이 제 집으로 돌아갔으니 그런 말을 듣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었다 처가 식구들은 우선 시신을 거두 장례를 치르고는 신랑을 살인범으로 단정하고 형조에 고발을 하였다 살인죄 누명을 쓴 채 형틀에 메어 있는 장옥은 나는 절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완강하게 부인했으나 형조판서는 누나를 위아래로 불아리며 바른대로 말을 하라고 주리를 틀어댔다 너무나 엄청난 고문에 못 이겨 길도사가 가르쳐 준대로 했을 뿐이라고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하지만 형조판서는 그것으로는 물증이 될 수 없다며 목을 쳐서 저작거리에 매달도록 지시했다 창옥은 내일 날만 밝아지면 목이 댕그랑하고 끊어질 것을 생각하니 온몸이 오싹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옥에 갇혀있는데 형장에서 목을 치는 망나니가 다가와 이놈아 가자 내가 오늘은 너의 목을 베는 게 하루 일과다 그러니 죽을 놈 같으면 일찌감치 죽어야 나도 일찍 손발 씻고 저 자식 있는 집으로 돌아갈 게 아니냐 하는 것이다 그러자 창옥이는 막연하게나마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갑자기 큰소리로 외쳐댔다 아 바로 이거다 그 언젠가 길도사께서 가르쳐준 비방이라며 아버지가 허리춤에 간직하라고 했던 호신용 그림이란 것이 생각났다 허리춤에 똘똘 뭉쳐있는 그림을 꺼내 형미에게 주면서 형조 판서에게 전달해주고 오도록 부탁했다 그러자 형미는 그참 별놈 다 보았네 무슨 놈에 이런 좋지도 않은 종이뭉치를 주라고 하는 거야 하며 형조 판서에게 받쳐진 그 그림이 서서히 펼쳐지기 시작할 때 한참 동안 그림을 보고 있던 판서는 큰소리로 명을 내렸다 여봐라 지금 당장 가서 신부집에 있는 머슴 황삼술이란 놈을 냉큼 잡아오도록 해라 하고 명령했다 판서가 펼쳐본 그림에는 누런 종이에 개 세 마리가 그려있기 때문이었다 누런 종이는 황시성을 말하고 개 세 마리는 삼술이 되므로 이를 종합해 보면 황삼술이 되었다 그리하여 머슴사리하는 머슴 중에서 황삼술을 잡아오도록 했던 것이다 형틀에 묶인 황삼술은 죽을 죄를 지었다며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사실은 소인놈이 오래전부터 죽은 이시집에서 머슴사리를 해오던 차에 아씨의 얼굴이 어찌나 예쁘고 품행이 단정한지 나도 모르게 홀딱 반해 언제부터인가 짝사랑을 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씨가 혼례를 치러버렸습니다 혼자서 울분을 참지 못해 아씨 방으로 들어갔지요 사실은 신랑놈이 괘씸해서 죽이려고 칼을 쥐어들고 들어갔는데 아씨께서 혼자서 속옷바람으로 주무시고 계시기에 이불 속에 슬그머니 손을 넣어 저 침을 살짝 만져보았는데 그 순간 염치도 없는 남글X 마치 참나무 장작과 같이 빳빳하게 일어서기에 숨소리를 죽여가며 아씨 속옷을 배꼽 위로 슬슬 걷어올리고 염치 없는 놈을 그곳에 대고 엉덩이에 힘을 주어 XX 순간 아 소리와 함께 아씨가 그만 잠에서 깨어나더니 불을 켜더니 소인놈의 뺨을 후려쳤지요 그래도 소인놈은 꿇어 앉아 아씨께서 한 번만 제게 몸을 섞어주신다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사정했지만 죽이려면 죽이거라 하고 몸을 내밀기에 엉겁결의 칼로 적힘을 내려쳤습니다요 나며 살인하게 된 과정을 울먹이며 말하는 것이었다 그 후 머슴의 목이 저작거리에 매달리고 누명을 벗은 정창옥은 길도사를 찾아가 의부가 되어줄 것을 사정하여 부자간의 정을 맺으니 정창옥은 길도사를 친아버지처럼 섬겨 생명의 은인에 보답하였다 일설에 의하면 길도사는 맹인이었다고도 하는데 길도사는 인간의 운명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천리안을 가진 데다 그의 상응한 횡액을 면할 수 있는 비망에도 능통했던 사람이었다 간다